희생하겠어요 이러다 네 와 담비에봄 술사 정리만 했으면 또 모르는 거였는데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이었죠 모든 밸류가 다 말라서 지금 포쇼 선수가 우승하고 하려던 말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LCK 끝났고 사람이 세계 3등이예요 저는 다음에 또 와요 제가 다음에 비대설치 해놓을게요 자기 왔어? 퇴근했어 김성태방 LCK도 끝났대요 어 자기야 가자 오늘 그것만 하나요? 저거 파티애니멀즈? 네 일단 파티애니멀즈만 합니다 이거 왜냐면은 보니까 상대씨가 뭐 좀 있나봐요 뭐가 갑자기 어제 전화와가지고 네 몇 시까지 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이거 뭐 걸려있나요? 일단 파비중은 100만 원만일 때 팔았습니다 아 충분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오늘 게임 파티애니멀즈로 하고 그리고 이제 타효씨도 마왕님이랑 아마 호출 좀 정해야 될 거예요 아 아니면 만식시 혹시 그거 안돼요? 뭐야? 그 NTI 특집으로 해가지고 네 파트너 사랑의 짝짓기 해가지고 하면 안돼요? 이따가? 근데 그거는 그거예요 처음에 먼저 하고 먼저 커플로 그거 한 다음에 둘 중 하나예요 그거 재밌을 거 같아가지고 약간 이거예요 E V S E V S E V S E 먼저 하고 먼저 한 세뇌판 정도 하고 이제 여기서 진 쪽은 분열 날 거 아니에요? 짝짓기가 아니라 사랑의 짝대기 아 죄송합니다 분열을 나니까 여기서 4 V S 4를 하든 아니면은 여기서 사은님이 말한 것처럼 어 말한 것처럼 사랑의 짝짓기 가든 짝대기요 짝짓기는 성교를 의미합니다 네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둘 중 하나 OR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로 하면 될 거 같아 일단은 먼저 이데이 이데이 하는데 다 모여가지고 일단 호칭부터 정하고 시작할 거예요 이 게임을 할 때는 무조건 그 호칭으로 부르기 뭐? 예? 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니까 뭐 저는 약간 법원 행동이라 아 네 알죠 아는데 뭐 그런 거죠 뭐 타원님 뭐 주인님 뭐 이런 게 법원 행동은 아니잖아요 어 주인님은 할 수 있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아니 뭐 용사님 뭐 마왕님은 타원님한테 용사님 좋은데요? 뭐 그런 것처럼 사랑의 짝대기예요 아 그러니까 4대4 말고 이걸로 하자고? 아 근데 4대4가 재밌으려나? 아 이거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한다 사랑의 짝대기 할 거면 처음부터 해야 될 거 같고 처음부터? 응 오 교마토 자 교마토 성태아니 응 마왕루야 타요 그리고 만식자희 응 네 파트에서 일단 4대4가 돼요 2대2 대2로 되고 4대4도 진짜 재밌는 거 많아가지고 4대4는 좀 재밌기는 해요 그걸로 가나요? 네 일단 2대2 이거 먼저 해야 되니까 응응응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섞고 섞은 다음에 3, 4판 정도 하고 응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이 세트는 4대4 원래 커플대로 이제 해서 가는 거죠 제가 사랑의 짝대기 저번에 이런 비슷한 걸로 해봤거든요 해봤잖아요 우리 같이 재밌어요 해봤잖아요 그때 저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짝대기 없이 갈까요? 생각해보니까? 뭔가 손해볼 거 같은 뭐 한금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나? 아 근데 잘해 마토만 빼면 돼요 어 일단 알겠습니다 시너지는 여러분들 4대4에서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응 어차피 4대4는 원래 커플로 하기 때문에 응 응 응 그 다음에 다 오면 할게요 지금 보니까 네 아토씨가 이거 하고 있거든요 뭐하고 있죠 소소식 소소식 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네 아유 보니까 LCK 그것 때문에 한 거 같아요 시간 부른 뜨니까 아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그 시간 많아가지고 다 끝나가지고 아 그럼 시간빌겠지 아 그 좀비 잘 막았어요? 아 좀비 기적적으로 막았습니다 다시.. 아 안녕하세요 아니 만식씨 네 성태씨 저거 20만개 저거 뭡니까? 성태씨 오늘 1절 있던거 아니었어요? 아니 저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마토랑 저랑 석보시 황별이긴 한데 저 상관없어요 해도 돼요 저 해도 돼요 근데 성태씨 저한테 전화해서 오늘 새벽에 있다고 한거 아니었어요? 예예 새벽에 있긴 한데 그거봐요 있다고 했잖아 나한테 이 양반아 그래야 내가 형한테 말을 안한거야 그래도 나 원래 새벽에 롤랜드나 할래 생각이었는데 그냥 회장님이 걸어주신거야 이거 어 잠깐만요 전화한테만 해볼게요 아 네네네 아 형님 그것도 물어봐야 돼 킹오브 아 킹오빠? 좋아요 물어봐달래 아 꿀 땡땡 휴가 나왔구나 아 휴가 나왔어? 아니 안봐도 되지 마 꿀 땡땡 곧 나올건데 그렇지 곧 나올거라 너나 나나 다 군비 이거 섬태도 군필이잖아 셋다 그치 나 면회도 갔다왔어 나는 꿀 땡땡 아휴 고생하네 면회를 갔다왔어 고생했다 걔 일병땡인가 생병땡인가 존나 멀어 저기 속초였나? 전방이여가지고 어 근데 뭐 요새 일단 핸드폰 쓴다는거 자체가 아니 군생활도 2년 6개월이잖아 말이 돼 이게? 말이 안돼 나 너 며칠이었냐? 나 그때 5월 939일 한 3년이었나? 나때네 오 3년이요? 어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 안녕 하우니 네 고맙습니다 났땐 깨구리도 아니고 초록색 군복이었으니까 나때네 3년이었다고? 응 바로 예? 내가 639일 학생을 했죠 아 넌 산업체였어? 아 뭔 소리야 나 현역이야 주옥주시냐 하하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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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할거야 이제 안할거야 군대얘기 안할거야 군대얘기 안할거야 아 뭐 감지하는거에요? 자희씨? 아니 아니요 저 그냥 다른거 보러오려구요 빨리 저 얘기 좀 들어주시면 안돼요? 그래 저 이제 축구이야기 할건데 저 들어줘요 아 실력이? 네네 좋습니다 아니 요새 보니까 그 진짜 링가드가 왔잖아 말이 안돼 링가드 온거 자체가 아 링가드가 왔구나 링가드 알아요? 자희씨? 아 링가드 알죠 링가드 누군데요? 어디팀이 오는데요? 네? 어디팀이 오는데요? 링가드 어디팀이었냐고 원래 그 어디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잖아요 링가드 세리머니가 뭔데요? 난 몰라 뭐라고요? 링가드 세리머니 세리머니요? 어 세리머니 세리머니도요? 세리머니가 있어요 유명한 세리머니 있어요 아 그 손가락 위로 올리는거 말하는거에요? 이거 필춤 필춤 말하는거 아닌가?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도 아유 그걸 모르시는구나 세리머니 네 잘 몰라요 방탄소년단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저 좀 알아요 저는 좀 몰라요 역시 타요 오빠 뭘 좀 아시는구나 네 만식씨 아세요? 모르는데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같은거였어요 맞아 오빠 역시 진짜 오빠는 좀 다르다 저 혹시 신비아파트 이야기해도 돼요? 네 내일 뮤지컬 보러가기로 해가지고 신비아파트 좀 아시는 분 제가 안봤거든요 신비아파트가 뭐에요? 아니 그게 아직도 현역인지 저는 몰랐는데 현역이더라구요 신비아파트가 뭔데요? 신비아파트가 뭐야? 신비아파트가 뭐야? 그 애들 애니메이션이잖아 애니메이션 어 마황님 안녕하세요 마황님 하윙 안녕하세요 민경님 반갑습니다 하윙 안녕 성패형님 나보다 철권 못하는 마음이 왔네 형님 혹시 킹오브 해보신 적 있나요? 킹오브? 네 킹오브 어릴 때 그 하면서 형들한테 많이 맞았어 어? 그 짬탄뚜님이 이벤트 매치로 연습만 따로 안해도 되는데 대회 연다고 하시는데 형님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야 그러면은 또 저기 뭐냐 어느 누구처럼 네 철권대회에 조합대회가 있는데 갑자기 연습을 존나게 해가지고 상금을 타가는 그런 애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아기 동기 아니에요? 프로게이머 초대하고? 아니죠 아니죠 민경씨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발짝이 하는 거랑 어 예 화랑하시는 분 그분처럼 연습을 해야되는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성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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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성태씨는 이 악물고 프로게이머 초대해가지고 했잖아요 당신도 당신이 너무 열심히 하길래 당신이 너무 열심히 하길래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저도 아니 왜 그러세요 저는 순수하게 네 저는 쟤 방금 다 던지고 욕처먹으면서 했는데 예 이거 그러면은 타율씨 네 이거 만식법을 종용해서 아니 연습을 아예 아 그러면 진짜 아무도 우리 연습 안하기로 약속하고 씨발 거기에 난 안할게 그러면 하하하하 존나 왜 없네 아니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킹옵에 어 그러면은 한다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같이 하세요 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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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날짜 말해주실거에요 한다고 말하면은 아직 날짜는 안정해가지고 민규 안해 킹옵에 저는 빠지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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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민규님 예? 아니 아니에요 아니 민규씨 왜요 다효가 같이 하자는데 아니 킹옵도 하다가 다효가 다효가 걸려 하하하하 아 이거 파트 애니멀지는 괜찮나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오늘은 안걸렸죠? 네 오늘은 안걸렸죠 아 진짜 다행이다 아니 제 짝꿍이 지금 랜덤 씨끄이 하고 있는데요 어라이에요 이 새끼들 아 그냥 버리죠? 아니 그 웃긴게 아니 이만희도 여기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아 이만희랑 팀이구나 어 성태씨랑 이만희랑 팀 아니 이걸 왜 하고 있는거야 지금 근데 이거 개발리고 있는데? 27대 8이네 아 배불러 아 오늘 재밌겠다 그래도 재밌긴 할듯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왔으니까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네네 이 커플들끼리 2대2대2를 하려고 했는데 타요님이 되게 소중한 네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사랑의 짝대기 네 해서 남자 여자가 가릅니다 가르고 먼저 1세트는 먼저 갈라서 2대2대2로 네 한 세네판정도 해서 상금을 드릴거에요 백만원인데 50만원 50만원 해서 네 첫번째 2대2대2는 50만원 이 세트는 원래 커플로 해서 4대4 4대4로 갑니다 음 4대4 확인이요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사비빵도 하죠 사비빵 아 전 좋아요 상관없어요 사비까지 좋아요 상관없고 아 너무 도파민중독 아니에요? 민규씨 아니 치킨 한 500마리씩 걸거에요 이번에 500명 줘야돼가지고 이미 이미 줘야 아 또 줘야돼요? 이미 배달이 밀렸어요 지금 아 밀렸구나 야 민규야 그거 어떻게 해줘? 아 나 배달의 민족 회사랑 컨택을 했어 지금 진짜로? 500장 사야된다고 연락했더니 거기 사업자등록증이랑 해서 보내달래 그렇게 하면 한번에 사는게 입나봐 500장이 얼마야? 2000만원 1000만원 허ark 아니 그걸로 딴 사람도 있어 클탠형이랑 보니까 오늘 50만개 땄대 우와아아 와 미쳤네 50만개 50만개요! 50만개? 근데 클탠형에서 관두는거 아니야? 몰라 그걸 Pendby영 민규씨 아 이게 무슨소리에요? 아니 하루에 50만개 달라 5천만원 소리 왜 그래? 미쳤어. 아니 뭐 클테면? 클테면 50만 개를 땄는데 도전 미션만 근데 좀 더 해줄게 이때. 그거 뭐냐? 그거 내가 알기로도 몇 천장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맞아. 그러면 그냥 맨징 했네 맨징. 어 그만큼 잃어가지고. 성태형 1억이에요? 와 형 어떻게 형? 저는 5천명한테 줘야 됩니다. 뭐를요? 5천명이요? 민교씨 10배를 줘야 돼요. 배링 쿠폰이요? 아니 지금 띄어 뭔데 성태형? 나 풀 3. 아 형 김봉준 보니까 아까 전에 2천만 원씩 계속 가도 돼. 얘 지금 1억 4천이래. 원래 사람이 그렇지? 오 그니까 저 새끼 지금 돈 내내는 개념이 그니까 이게 나중에 지금 정신이 나간다니까 지금? 우리가 싸대기 때리는 거 아닌 이상 못 말려? 좀 어쩌려고 하는 거 같지? 아니 싸대기 때려도 그냥 할 거 같아. 내가 볼 때. 성태형 응? 본가 간다며? 본가 간다며 이거 할 수 있어? 뭐 어떤 거? 롤 뭐 오늘? 아니 본가 간다며 본가 아 본가 그 이틀은 뺐어. 형 그 처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를 말했어. 아 본가는? 어 본가를 말했어. 이틀간다며. 나머지네. 와 근데 1억 미쳤다 진짜. 단위가 다르고? 너무 소대긴 한데? 그니까 종겜은 되게 귀엽게 노는데 저기는 막 1억이에요. 그니까 막 1억 2억 왔다갔다 해요. 아니 아니야. 우리는 막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와 종겜이다 이러는데 죄송한데 저기가 아니라 딱 두 명이에요. 김봉준, 김성태 두 명이에요. 죄송한데 김봉준, 김성태 두 명인 것 뿐이지 저희도 비슷비슷해요. 아니 아니 유나리 형도 들어보니까 5천인가? 막 그러던데? 아니야 마흥아 너도 저기 뭐냐 철권 저기 그 치킨 도전 해봐. 해봐. 어? 재밌겠다. 철권 진짜 해봐. 우연승 도전 미션. 그렇지 그렇지. 아 우연승. 아니면은 뭐 3판 2선 해가지고 그렇지. 3판 중에 2판 이기면 내가 먹고 3판 중에 2판 못 이기면 주는 걸로 해봐. 근데 너는 그래도 1시간이 넘게 오는데 철권은 그렇게 하면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뭐 10판 중에 뭐 7판 이기기 이런 거 해야지. 그렇지. 응. 근데 나는 입이라가지고 하면 손해야. 조금씩 끝났는데? 뭐지? 아니지 이기면 이득이긴 해요. 마흥님. 이기면 이득. 무조건 이겨야 돼. 이기면 무조건 이득인데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가 없어. 진짜로. 야 그러면 강원랜드 가지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이득이 돼. 아 그래도 근데 이거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살짝 시청자 이벤트성으로 한 번 했는데 사람들이 좀 미쳤어 지금. 거의. 너무 커졌어 이게. 너무 커졌어. 너무 커졌어. 지금 미쳐있다니까. 롤팅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 좀 무섭다. 진짜 무섭다. 잘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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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롤랜드가 롤랜드가 차라리 건전해 보인다. 거의 너무 크다. 그런 느낌이야. 롤랜드를 시청자들이랑 하는 거야 우리는. 한 팔. 솔랭으로 시청자들이 하는 거야. 성공했을 때 진짜 짜릿할 것 같긴 해. 짜릿해. 성공하면 좋긴 하겠다. 아 근데 솔랭이 진짜 X같아. 예를 들어 9명이 다 인적사항 이런 거 나오면 좀 믿고 하겠는데. 뭔가 이 9명이 랜덤이라. 아 근데 민교야. 박세긴 해. 절 받아 나한테. 내가 너한테 절해야 해. 왜? 무슨 일인데? 민교씨가 저번에 비방 화면을 절대 못 찍는다. 형.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랬잖아요. 예예예. 제가 어제 그거 듣고 취소하고 다시 한 번 더 파서 비방 가능으로 바꿨는데 그거 안 했으면 X될 뻔 했어. 아 절대 못 찍는다. 아 진짜. 민교씨 나 진짜 나 진짜 너한테 너무 감사하잖아. 지금. 날했어 진짜. 잘했어. 나 어제 하루하고 느꼈잖아. 이거 진짜 정신 나가. 정신 나가다니까. 이거 진짜 그 저격대 무조건 있어. 말 안 되잖아. 진짜. 아령 하세요. 왔네 왔네. 혜위. 아령. 아니 근데 늦었으면 그 안녕하세요. 죄송한 말투가 그거야. 지지매야? 말투 개 띄껍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투 뭐야. 아 왕. 자 그러면은. 아니 나 그거 우리 커플티 입었는데 왜 이상한 거 입었어. 커플티 입었어 거기? 어 우리 커플티 입었는데 MK 회색. 아니 말을 하고 입어야지. 지 혼자 처 입고 커플티. 어 갈아입고 와. 알았어 갈아입고. 으쟤 날게. 어? 빠토야 내가 오늘 교도티야. 아 그렇다. 아 근데 난 110일째 입고 있어 교도티를. 오늘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다. 하하하하하하 맨날 교도티지 아니야 맨날? 에일?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다 모르겠으니까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 오늘의 게임은 파티 애니멀즈고요. 네. 이게 게임 안에서 2대2대2대2가 되고 4대4가 돼요. 네. 첫 세트는 한 6판 또는 7판으로 해서 원래 커플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타윤님이 사랑의 짝대기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첫 세트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사랑의 짝대기로 1세트 진행하라고 2세트는 4대4. 원래 커플로 해서 4대4로 한 번 더 진행하고 50만원 50만원입니다. 이거 상금은. 네 확인됐습니다. 오케이 확인. 이거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정하는 것보다 여성분이 정하는 거를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아 안돼. 아 누구랑 사겨줄까? 하하하하하하 아 뭐야 우리 커플 아직 안 정한 거야. 아니 저거 아니야. 아직 아니야. 예전에 저기 미팅 나와서 나 선택했단 말이야. 또 선택한단 말이야. 아니 오빠는 나 선택해서 우리 짝꿍도 쐈잖아. 아 안돼. 아. 나한테 뽑히고 싶은 사람. 어필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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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랑 사겨줄까 얘들아. 자 그럼 일단은. 남자 거부권 있습니다. 거부권 있고요. 아 여자분이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럼 비밀 사랑의 짝대기 해서 결과 발표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도 생각 없어요. 일단은 순서 먼저 정할게요. 여성분들부터. 네. 자 순서부터 정할게요. 순서 1번 자이, 2번 아니, 3번 마토, 4번 마왕. 네? 오케이. 나는 선택지가 없다. 왜 없어요 마왕님. 있어? 응. 거부할 수도 있잖아.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아 거부할 수 있구나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자인님. 네 첫 봤다예요. 네? 발대나 부족하면 될까요? 자인님이. 잠깐만요. 네네. 오랜만에 두근두근 해버리는 거예요. 저도요? 괜히 이게 뭐라고. 아 제가 먼저. 네. 아니 목소리 뭐야? 어. 예? 아. 제가 너무 제가. 제가 고르기엔 너무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게 또 사랑의 짝대기니까요. 그거 나야? 아. 아 저 유부남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아니 다현님 지금 같은 경우. 그런 거 계급장 떼고 해야죠. 그쵸. 계급장 떼겠습니다. 아. 그럼 떼고 괜찮아? 이혼하신 거죠 지금. 저기요. 아니요 아니요. 애가 6살입니다. 내일 신비한 버튼 뮤지컬 보러 가요 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저. 저는. 교남. 아. 이거 누구 누구? 오케이 렌트 받았다. 네? 만식이 찾았다요. 아 참. 아 진짜. 지금 만식이 입으로 막았어요 지금. 와 진짜 남자분은 없다. 와. 아. 도대체 안 된다. 미만아. 교난 이런 거 있네. 역겹게. 아. 역겹게 야. 말이 심하다. 자유로운 자유로운 걸 이혼. 도장해 줘야지. 또 또 교두티 받을라구. 또 교두티 받을라구. 또 발사됩니까 당신. 네. 답변하여. 네. 답변해 주시죠. 우리 미란이. 저 근데. 장미 좋아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오. 자 이러면. 자 이제 거부다 하시고. 민교님이 말씀해 주시죠. 하. 장미를 찾아야 되는데. 네네. 그. 그 정도 두근걸음 아니까. 좀 빠르게 해줍니다. 아 왜요. 저 설레는데. 아니 나를 골라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말이야. 기겁은 안 돼요. 저. 처음에 짝꿍. 오. 어. 유지영 양. 오. 아 이제 이걸. 오. 차이는 차였어. 축하해. 저요? 유지영 양. 아 아 목소리 뭐야. 지. 뭐야. 지금 다 입히고 있어요? 아 뭐야. 모래 좀 하게 해주세요. 잠시만요. 네. 모래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 제발. 근데. 장미엔 가시가 있는데. 괜찮다. 목소리 개죽같네. 그래도 괜찮은. 가시가 있다면 피부가 십창인가 보다. 이 분. 그래도 비사 비난다. maturity 진짜 무서워. 하 excuse 4. iti 오사 프리미엄 좀. 뿔아 주실 수 있나요. 넌도 괜찮아요 그럼 두난 씨 저희 잘 와야 0.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자 이렇게 앙꺼풀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제 중간에 누가 마토씨 고르면 마토씨가 또 바꿀 수 있는 거죠 마음 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경쟁체자네 이거 마지막은 안 돼 안인님 저 안인님이십니다 선아야 저 저랑 저랑 한따까리 하실 분 계신가요? 이만희 개 싫다 진짜 자기야 어 민규야 이만희 나를 빼서 뭐야 저만 또 질렸어 이제 자기야 아직 우리 손도 안 잡았는데 너 안 잡아도 알아 왜 사효이 형이 방금 말해줬어 저 그러면 네 네 저 네 선아씨 결정하겠습니다 어 네 그녀의 선택은? 선택은? 과연 저 김성태 고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네 성태형 아니 야 너 너 곧 취향이 형 조련됐다 조련됐어 성태형 성태형 어 어 아니야 네 나 여자도 폈는데 괜찮아? 취미야 이 형은 취미야 괜찮아요 신고할게요 혼인신고? 미쳤다 미쳤다 저는 네? 너 나 아니면 안 뽑혀 병신아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절하지 저렇게 상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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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스럽게 만나기 싫습니다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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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태는 자기는 개잘하네 아니 대답도 안했는데 가시가 돋아있네 저렇게 상스럽게 아 민규님 뽑을걸 아이고 너무 싫습니다 민규님 뽑았어야 되는데 나는 이따가 내가 졸은 시켜줄게 학적 정신아 너랑 절대 안해 쓰레기 새끼 깜짝 선생님 선택은 그러면 자 communication 삐질까 봐 뽑아줬는데 쓰레기 새끼 김성태씨의 선택은? 마토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건 마토랑 예전에 한 기억이 있는데 내 여자를 뺏겠다고? 저는 약간 뺏는 스타일인데 MTR? 저는? 네? 마왕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루? 정말?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 괜찮아 걔 가져 좀 뭐 좀 질투 좀 해야지 질투 안 해? 아니야 가져 쓰레기 아니 쓰레기라는 건 버렸어 짜왕마왕 어떤가요? 짜왕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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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왕 짜왕 형 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왕은 선택해 주시죠 그래 여기서는 뭐 야 안전빵으로 가자 괜히 딴 사람 골랐다가 망하더니 나도 성피고 안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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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먼저 뽑을래요 어 네 먼저 뽑으세요 그러면 방금 제 그게 꼬였어요 어 네 마왕님이랑 이어지면서 어? 아 저 아까 뺏고 싶거든요 어? 근데 저는 마왕 말고 저는 유지영씨의 백패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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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랑 같이하자 지영아 오빠랑 같이하자 머리 꺼져 돼지새끼야 난 너의 백패도 좋아해줄 수 있어 백패 유지영 선생 아 나의 백패도 좋아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하유 오빠 응 어어 난 돼지는 싫어 아 역시 하하하하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제 사귀자하고 2년 뒤에 골로 간다 하하하 하하 이교씨 2년 뒤에 살아있으면 어떡할래 내기하실래요? 아 미안해 미안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토마토님 기억하겠습니다 아 에프님 아 프레쉬구나 이게 프레쉬인가 네 그럼 전가요 저도 반식이 저도 선택하겠습니다 설마 견자이한테 차였는데 질쩍거리진 않겠지 진짜 하하하하 설마 지영아 너 뭐야 토마토 지영이야 지영아 우리 호거 먹으러 가야지 하하하하 와 토마토 인기 뭐야 하하하하 어린게 좋네 씨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영아 나도 또 에이라디아 사줄 수 있어 하하하하 에이라디아가 아니라 하이디아 뭐야 하이디아 하이디아 나도 못 사줄 수 있어 에이라디아 에이라디아 하하하하 지영아 우리 우리 방송 없이 너랑 나랑 단둘이서 홍대 하이디라고 알지 어 알지 하하 하하 또 사줄게 돈 많이 벌어놨어 지영 나네 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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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돈 많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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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은근히 마주님 유편드 하신다 이러면 다시 마식 씨 다시 제 턴인가요? 지영아 지영아 비싼 차라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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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이러면은 여자 턴으로 갑니다 아 네네네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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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대로? 와 결국 전철 돌아가네? 아아.. 애기서 만신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임? 전철하뇨. 공조자. 하하.. 아.. 저요? 자이아.. 응.. 왜 그랬어? 왜 교난 선택한거야? 처음에? 어 잠깐만.. 시청쌈이 되는데.. 방송이잖아.. 어.. 나를 또 이용해?! 하하하하.. 민규야 봤지? 어? 그럼.. 나도 방송해도 될까? 그래 한 번 지랄해봐. 오케이. 저도 자의로 가겠습니다. 이발이 빵표다! 이발이 빵표! 이발이 빵표다! 들고가지고! 잠깐만! 내팔이냐! 알만구냐! 니씨! 알만구랑한테 이기로... 진짜 저 잘해드릴 테니까 저하고 커플 하실 분 계신가요? 전 아닙니다. 개시러워 진짜... 저... 진짜 잘해드릴게요. 전 아니에요. 어필한 거 해보실 분 계신가요? 저는 뺏으려고 마음 정했기 때문에... 근데 아는 분이 제일 인기 없는데 왜 저희가 어필해야 돼요? 그니까! 어필 한 번만 해주세요. 어필을 하셔야죠 당신이. 논리적인데 이거는 좀? 한 번만요. 어필을 당신이 하셔야죠 어필을. 어필을. 저 그럼... 하겠습니다. 네 아저씨. 설마. 혹시... 저... 네. 저 민교님 선택할게요. 민교님 선택할게요. 민교님 뺏겠습니다. 민교님 또 필요하다고... 민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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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이 뭐야.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남자 없다. 민교님... 유지영... 유지영 인기 망터라 샹면. 나 인기 없어. 나 한 사람만 바라본다고... 이만희 인기 없어? 어 나 인기 없어. 우리 커플 가방도 있잖아. 인기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야? 다효랑 해? 18년. 18년. 아니요 이거... 그... 저도 아직 기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효님? 다효 형 기회 있는데? 아빠님 기회 있습니다. 저는 저... 저런 사람이랑 하기 싫어요. 아 저런. 왜 이렇게 싫어해요? 아 저 같은 건 일단 오이 비린내를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었어. 아 오이는 싫어하시는구나. 오이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하하하 아니 그 이만희 씨 혹시 이제 제 턴이니까 아가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다효님 너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왜요? 왜요? 아니 죄송해요. 아 지나가다. 죽창 입자 죽창! 네 네. 자 저 마음 정했어. 나 뽑지마. 이 분 보자마자.. 오... 처음부터 저는 이 분이었습니다. 아! 자의 씨.. 으아! 어? 누구? 누구? 견자이 씨! 와 견자이? 자의? 이걸 뺏는다고?! 첫 노래 반했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견자기! 자기야! 저 얘 있어 우중으로 온다고 우중으로 온 거라고 나 견자이 끼지 견자이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기 때부터 견자이를 봤어요 이제부터 자희씨 방신을 견자이씨는 5,60대이신 건가요? 앞으로 자희씨를 아가로 대하려고 합니다 진짜 아가 있어 쟨 무슨 소리예요 이득이야 우주 귀여워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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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자희키즈 아 또 흔들리는데 이거 만식씨 어필 저 같은 경우에는 철권상금 바로 자희님한테 언어 좀 드렸고 철권 우승했을 때도 자희님 바로 샤라우트 했습니다 아 나갔어요 아 근데 자희씨 죄송한데 저는 금전적인 걸 원한다면 조금 곤란해 저는 받으면 받았지 드리고 싶진 않아서 네 견님 그거는 좀 저 그리고 롤 닉네임까지 변경했습니다 자희님 견자이로 아 저랑 사귀실뿐 아 이만희씨 잠시 저희 이야기 주니까 힐끼한테 아가리 하세요 마지막 견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희야 자희야 철권대회 끝나고 강만식 피셜 아 견자이한테 상금 줘야 되네 아니야 아니야 저 그런 말은 저 자희님 저 믿으시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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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권은 내가 진다 아니에요 자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죠 그 자희님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안 건가요 자희씨한테 하 test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네네네네 자꾸 빨간 약 해지 마세요 반식씨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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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타요 오빠 응? 진짜 믿고 있었어요 어? 오빠는 아님님이랑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연님 이게 되게 없다. 복단 둘이 만났다. 잠깐만요.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 진짜 이만이랑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쉬마련아 나도 싫어. 나도 싫어. 나도 싫어. 비만 싫어. 저기요. 그러면 찐 마지막 기회 하고서 안 되면 두 분이 하는 거 같아요. 찐 마지막 기회. 아니 기회는 매운 거 같아요. 진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둘 다 인기 어디야. 너희 둘 다 인기 어디야.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저요? 네 진짜 마지막 기회. 인기 없으셔도. 진짜 마지막 기회. 찐막. 그렇죠. 어필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안희 씨? 네. 혹시 여기서 뇌절할까 봐? 네. 저 비록 고지혈증이 있어서 혈관이 좀 바뀌지만 당신을 향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빨리 주고 재산 이득이야. 고르게 저 고를게요. 네 안희 님. 골라봐. 과연. 저 전보 뚱땡이 고르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여기서 거절해도 되나요? clam. 공 расск Dollar. 뭔지 참. 메뺴는 예술이다. Missouri. 003. añoifornia. Luienen 예술 이래. 웃긴 해. 재밌다. 열 명 모아서 커플만 입지 못하면 안돼요? Freiheit statue. 와 이거 재밌는데? 나 이거 왜케 재밌냐 이거? 제 박ruct원이고 싶어요. 저 당첨되고 싶어요. 저 당첨되고 싶어요. 나 이거 그냥. 달라 부술 중이요. 자 우 домой집 일단. 커플이 이렇게 정하셔도 돼요. 만식자인 민교마토 성태 망왕타왈이다 expected. 게임하기 앞서 애칭 정해주셔야 되고 게임 중간에 타효씨가 아니라고 부를 때는 아니라고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아니야라고 하시면 이 말에 우리 혹시 이렇게 해서 10년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니까 나 10년이라 불러 자 말씀드릴게요 애칭을 만약에 한 번 하신다 경고 두 번 하신다 바로 탈락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애칭 안 부르신다면? 두 번 탈락이면 상글로 게임만 하시는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뭐하지? 자기야? 여기서 정해주셔도 좋아요 야 마홍아 우리가 아까 말했던거 할까? 짜왕망 오케이 짜왕망 우리 짜왕망 우리 뭘로 부른다 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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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씨를 부르면 안되죠 저희 그래서 임씨라뇨 시크미 민교는 시크미 시크미 상크미 이만희씨 혹시 아이디어 있나요? 저요? 아니쇼 오빠 오빠 나 하고싶었던거 있어 뭔데? 나 왕자 공주 아 지랄을 하는구나 아 나 공주라 부르는거 좋아 야 우리도 저거 하자 똑같이 해도 돼요 네 저희도 왕자 공주할게요 아니야 다르게 해야지 헷갈리잖아 그럼 이거 하자 타요 민요와 야수 누가 민현데? 나를 민현라고 부르러 알았어 민요야 어 야수야 아니야 아니야 어 왜 너 상스러운 년이니까 상년해 상년 어? 나 상년이라 부르다고 혹시 상놈이라고 해줄 수 있어? 김성태 나 김성태 애랑 절대 안해 하요가 민요야 우리 어? 저희는 저희는 서방 마누라 가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말씀해주세요 한 번은 경고 두 번은 탈락입니다 네 네 민요 엄청 급할 땐 그거는 봐드릴게요 엄청 급했을 때 네 엄청 급했을 때 확인 네 봐드리고 자 다들 게임 들어와 주시고 파티 애니벌즈 네 조심히 들어와 공주 응 왕자 조심히 들어와 야수 어 알았어 미녀 응? 누가 미녀야 야 게임 뭐야 게임 뭐야 파티 애니벌즈 파티 애니벌즈 파티 애니벌즈 파티 애니벌즈 네 타요님이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화장실 빨리 갔다와도 돼요 네 안녕히 보세요 네 나 정말 지갑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아주 사는데 누가 갔죠 이만 어 아니가 갔어 우리 야수씨 파티 이렇게 파티 애니벌즈 나 이거 샀을텐데 어디지 짜왕아 이 게임은 할 줄 알아? 커플테이버 왕자야 왜 없지? 뭐야 이거 짜왕이가 게임이 없다는데 네? 게임이 없다고요 뭔 소리에요 어 어 어 어 마흥아 마흥아 뭐라고? 어 게임 이거 할 줄 알지? 어 나 이거 할 줄 안 해봤어 그래 근데 게임이 없어 어 크리티 잠깐만 뭐야 트토리얼만 하고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니 게임이 없구나 어떻게 따지 그러면 근데 맨 랜덤으로 어떻게 하지 이거? 어 나 뭐 켜줄까? 어 켜줘 처음에 우리 순서대로 나갔는데 어 내가 했었는데 컨섬 게임 눌러가지고 맨 처음에 2대1이도 되거든요 사장님 그러면 혹시 만식씨가 방금 파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 팔게요 그러면 네 네 저 랜덤으로 하는 법을 모르겠어가지고 정말 계속 똑같은 거만 나오더라고 전체도는 전담 빨러 갔네 아 씨 예? 예? 민교씨 민교 전담 빨러 갔는데요? 저희 제 파트너도요 아 아 무슨 그런 말씀을 저 파는 중입니다 잠시만요 어휴 우리는 네 자 초대 드릴게요 네 저희 초대했고 예 김민교 초대했고요 마음으로 초대했고 타율 초대했고 토마토 눌렀고 오케이 왔다 성태씨 네 70%입니다 저 친구 아닌가봐요 뭐 스티? 네 스티아 친구 아닌가? 친구일텐데 어 아니야 아니야 철권했잖아 그러니까 철권했는데 분명히 아 그 게임 깎고 있구나 어 어 저 혹시 초대 한 번만 다시 가능할까요? 네 보냈어요 우리 동물도 정해야겠다 들어가서 어 그러네 동물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 잠시만 이거 영어잖아 아니 그 한글로 바꿀 수 있어요 야수야 그거 설정 들어가서 바꿀 수 있어 응 알았어 미녀야 응 어머 아니야 너랑 나랑 그 친구 아니다 아니야 나 16389007 친구 추가해줘 잠깐만요 음 천천히 해 타율님 이거 아 나 타율이랑 같은 팀인데? 2대2대2를 몇 판을 할까요? 몇 판이 나올까요? 제 생각했던 건 한 7판 정도거든요 나 들어왔어 어 누가 누가 짜 왕이야 저는 뭐 상관없어요 아직 들어가는 중 아 오케이 나 미녀 타고 들어왔어 근데 이게 그 라운드마다 하나씩 올라가는 구조라 꽤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네 두 번 우승으로 그냥 방 새롭하는 기준으로 두 번 우승으로만 해도 꽤 걸릴걸요? 이거 두 번 우승으로 가자 그러면 네 오케이 별 세 개 채우는 거 두 번 우승 네 별 세 개 채우는 거 두 번 우승으로 응 이거 어디 있어야 돼 캠? 어 나 성태씨가 왜 없지? 아 이만희 내가 옮길게 아 있구나 아니 야수 아니 개 불편해 야수 말고 딴 거 없냐? 그럼 뭐로 할까? 근데 미녀라고 부를 게 안 되겠다 그렇게 낫겠다 미녀야 알았어 야수 응 응? 나 초대해줘 언제 들어와? 초대했고 이제 온다 나 초대해줘 우리 짱이 온다 초대할게 마토 어? 초대했어? 초했어 눌렀어 이거 어떻게 예? 눌렀어 내가 초대해줄까 나 왔어 나 왔어 다 왔다 자 다 왔죠?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케이 사마저님이랑 나랑 자리 바꾸자 아 떠져 우리 공주 자리야 어 어 방금 빨리 와 아 아 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죠 저희 첫판은 연습 게임 그 다음반부터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못 하시는 분도 있으니 거니까 네 네 첫판 연습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첫판은 오케이 우리 확인 가보자 가보자 어 여러분들 오픈마이크 꺼주시고 예 꺼주시고 마이티를 타시고 자 자 가보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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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봐 가져봐 다 죽여 다 수차로 만들어버려 공주 이거 해봤어? 응 어이 너 해봤어 이거? 나 해봤어 어이 어이 뭐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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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입니다 어이 경고 왜 어이 안돼요 어이 어이 야 민현 우리 캐릭터 뭐할래 우리 고릴라 하자 고릴라? 아 네 마우스 어려워 좋아 우리 고릴라 한다 어 그거 있나? 이거? 아 마우스 안먹어 나 이걸로 하는데 어이거 하자 우리 교룩색 하자 교룩색 그거 무슨 캐릭터야? 미녀야? 이거 황금돼지 나 그냥 돼지 밖에 없는데? 야수야 야수야 아 잠시만 야수야 다른거 하자 그럼 토끼 토끼 토끼도 있긴 해 어 토끼 하자 비눈해 보이는걸로 하면 되나? 어 야 근데 이거 얘가 제일 귀여워 그럼 우리 얘 하자 야 지려 수달 뭐야 수달이 하나야 그러게 한 명 어디였어 자 누군가요? 자 저희 갑니다 자 이제 출발 보이시죠 아야 아야 패고 왕자야 어딨어 우리 빠져있자 우리 공주 괴롭히지마 우리 공주 괴롭히지마 우리 공주 괴롭히지마 죽어 죽어봐 왕무야 우리 공주 괴롭히지마 야 공주 일로와 우리 공주 괴롭히지마 아 씨 우리 공주 괴롭히지마 민현 내가 혼내줄게 후 후 이거 뭐였다 어 짜옹이 때리지마 아 아 아 어 잠깐만 야 자옹이 공주 아 뭐야 아 아 아 나 다 빼고 있어 홍대야 공주 야 짜옹이 어디갔어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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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쓰는 거지? 우린 쫙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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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딜 쓰는 거지 이거? 어 야 죽었다 뭐야 야 내 숲으로 보리를 하고 사라졌어 아 야 ни 07 니 다 잡아 awesome 나 여기에 shout 들이고 있어 아 또 뭐야 이거? 야 이거 키 뭐야? 안돼요! 공주 누구도 쳐봐! 어깨서 내가 얘 들어 버릴게 리데이 형! 만들어봐!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뭐 어디로 돌아갔어? 왜 그러겠어? 만들어봐! 펀치! 불꽃 펀치! 자 자 끌리기 펀치고! 불꽃 펀치! 어 나 일자! 공주! 공주 한 명 나갔어 공주! 아! 비켜봐! 비켜봐! 공주! 아! 아! 공주! 비켜봐! 비켜봐! 안 죽어! 서방! 서방 이랬어! 나도 무기 들었어 공주! 아! 아! 미쳤다! 어 미기 손 뿌릇 나온다! 한식이 설마! 공주 잘한다! 나 혼자 다 했었어! 야 공주 잘한다! 야 토마토가 선배 손님인 줄 알아요! 자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좋아요! 오케이! 괜찮으시죠 다들? 황절곤 대상인데? 야 뻥치고라고?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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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공주 괴롭히지마! 살가리! 아! 뭐라고 시켜! 으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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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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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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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요! 민요! 나와 민요! 공주 화이팅 공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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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공주 있네! 어! 공주! 어! 집가워! 으아아! 우리 공주 괴롭히지마! 아! 아! 내가 했어! 허리 허리! 나 이거 한 범지 없어! 민요야! 마! 민요! 나 도와줘! 잠깐만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어! 왕사야!! 공주! 공주! 갑전이트 바람 바보야! 우리 공주 괴롭히지마! 민요야! 야 이거 오늘 녹음 명iet Res 뜨거워! 야 공주 가지마 민요야 내 한 범る했어! 안 돼! 야 주벅 써야 돼! 주벅 써야 돼! 지옥에서 쐈어! 주벅 써! 공주! 쐈었어! 주벅 써야 돼! 들어서! 꾹 눌러서 들어! 새가리! 나 죽었어! 새가리! 공주! 무기 줘! 공주! 공주 무기 주워! 무기! 저장 일어나! 나 죽었어! 패! 패! 오 이건 뭐야? 비켜! 비켜! 이건 뭐야? 우와! 잡았어! 꺼질대! 못되고! 공주 안 돼! 누구야? 나 뒤져! 야 공주! 공주 걔 버려! 베이비만씩 죽었어! 그냥 버려! 나 죽었어! 내 또 죽었어! 걔 때려! 때려서 들어! 더하나! 더하나! 복다리지마! 죽어! 나이스! 들어! 들어! 오른쪽 봐서 클릭! 다 죽었다! 뭐야? 마황이 왜 이렇게 못해! 아니야! 어! 이제! 이제 할 거야! 마황이 왜 이렇게 못했다! 야! 가운데로 가! 공주! 공주 가운데로! 공주! 공주! 공주 걔 바깥으로 던져야 해! 공주 일어나! 누가 이겼어! 아니 토마토 님이 잘한다. 공주 일어나! 가운데로 가야돼! 공주! 공주 가운데! 가운데! 야 토마토 뒤쪽 공격하자! 전혀 잘한다! 인정! 공주 폭탄 조심! 공주 위에 폭탄이야! 가지마! 아까비! 왜 이렇게 때려! 나 때려! 안돼! 오! 이 게임! 아 만승이 되구나! 아 가운데만 앞서야되는데 내 캐리지게! 내 캐리지게! 봐라! 죽어!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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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줘! 놔줘 이 새끼야! 놔! 안 돼! 대가래! 안 돼! 호우! 잡아! 안 돼! 민이 형 어디 갔어! 민이 형! 민이 형! 내가 도와줘! 여기 여기! 저기에서! 저기에서! 우리 공주 때리기! 안 돼! 우리 공주 놔줘! 안 돼! 안 돼! 방아 나야! 방아 나야! 잡아! 아! 저 고릴라! 아니! 나 고릴라! 안 돼! 아니! 대가래! 대가래! 나 무섭고 한 방울으로! 대가래! 대가래! 공주야! 왜 이래! 대가래! 공주! 다 죽여! 다 죽여! 마아나 다 죽여! 다 죽이자! 고릴라 왜 저래! 고릴라 왜 저래! 거기 가지마! 거기 가지마! 공주! 아! 공주 째! 고릴라 들어야 돼! 여기서 철권 하려고 그래! 서방 해적 서방! 서방 믿어라 믿어! 아이 가지마! 복담 늦춰 가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복담 도심! 공주로! 나이스! 오! 미쳤다! 세가리! 야! 여기! 맞아! 세가리! 뭐야! 오케이! 가자! 나이스! 공주! 나이스! 공주! 공주 미안해! 공주 미안해! 성신이 있는 거예요! 공주 나와! 옥가당해! 이거 근데 개선해! 옥가당해! 자 잠깐! 한 방에 주고 계속! 저희 혹시 지금 바꿔야 될까요? 안 돼요! 와 이 새끼야! 이리 와! 이리 와 이 새끼야! 공주! 공주! 내 보냈어! 내 보냈어! 내가 보냈어! 내가 보냈어! 내가 보냈어! 어떡해! 공주!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니 어디 오래봐! 내가 도와줄게!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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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와야 돼! 폭탄! 폭탄 조심해! 죽어라! 안 돼! 아니야 나 형님! 그렇지만 성태님이 먼저 손막 내려던가! 안 돼! 흑자! 흑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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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 버렸어 나 버렸어 나 버렸어 아이스 아니 무기야 쓰면 뭐가 뭐예요? 무기야 잡고 클릭하면 돼 근데 천천히 클릭해야 될 거야 막 꾹 눌러서 손잡이 잡아야 돼 꾹 눌러서 손잡이 겟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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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야 겟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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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잡았어 진짜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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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 맞아? 응 안 맞죠? 응 안 맞죠? 아 진짜 어디갔어 일어라 빨리 일어나 밀어요 어디갔냐고 arem 아 애들아 어떡해 어떡해 이리치 동백이다 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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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오따 고릴라가 이기게 하면 안 돼 얘들아 고릴라가 이기게 하면 안 돼 깨져 고릴라가 이기게 육아 다 올려라! 자이다리! 안돼! 안 돼! 나이스! 제발! 제발! 빨리 자이야! 나이스! 복대해! 젠장! 아니 복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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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그러지 마세요! 전태님! 마누라! 아! 자라는! 올라오는 거야! 자라는! 올라오는 거야! 방식아! 뭐야 이거! 나가! 에이! 이 새끼야! 올라와 이 새끼야! 올라와 이 새끼야! 불꽃펀치! 올라와 이 새끼야! 올라와 이 새끼들아! 불꽃펀치! 내가 잡아주겠죠? 불꽃펀치! 아! 나는 올라갈 거야! 안돼! 나는! 안돼! 올라와 이 새끼야! 올라와! 올라와! 너라고 제발!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아! 왜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기절시켜봐! 쟤 왜 안 죽어! 기다려봐! 야! 어 뭐야? 자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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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고릴라! 야! 내가 하복 캐리 해볼게! 대가리! 대가리! 나 이제 장난 안 해볼까? 대가리! 자리오빠! 일단 쟤 토끼부터 죽었다! 토끼! 토끼! 토끼 갈등이야!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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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대가리! 대가리! 재가리! 대가리! 진짜 토끼가... 야 김민준아 미쳐봐! 야 왕자야 꺼져봐! 왕자야 꺼져봐! 왕자야 꺼져봐! 미안해 공주! 왕자야 꺼져봐! 불꽃! 펀치! 불꽃 펀치! 불꽃 펀치! 공주 얘 좀 눕혀봐! 내가 들고 버릴게! 일로와! 일로와 이 개새끼야! 뭐! 공주! 공주! 올라가! 야 때려 때려! 공주! 나이스! 죽였다! 아 내 공주! 아 노자야! 죽었다! 피해! 피해! 내가 초반전니 죽였다! 나 그리로 가면 안 돼 죽었어! 저거 똑같은 funktioniert! 민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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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붙어 다니자! 마완아 집중해! 경찰이 진짜 수빈아요! 이거 놀아! 죽을 뻔해! 아악! 황김! 황김 나야! 황김 밑반은 나야! 내 새끼야! 봉쌤가! 죽어! 뻔치! 불꽃! 죽어! 죽어! 야 고릴라 죽여! 고릴라 죽여! 고릴라 죽여! 얘들아! 형태야! 형태야 나 살려줘! 야 동정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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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야! 잘하고 있어! 대체 오른쪽에서 싸우는 중!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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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고릴라 이 개새끼! 절로 꺼져! 고릴라 걷! 고릴라 걷! 도망쳐! 고릴라! 우리 고릴라! 안 돼! 안 돼! 미녀야! 미녀 도망쳐! 고릴라 죽여! 나 못하겠어! 아니야! 미노가! 안 돼! 안 돼! 안 돼! 일어나! 이만희 일어나!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 튀겨! 고릴라! 고릴라 튀겨! 야 이만희! 이만희! 사면 돼! 사면 돼! 아! 공주 안 돼! 공주 안 돼! 공주! 공주 나 달려줘! 공주! 공주! 아! 왕자! 나 2킬을 했어 공주! 아! 안 돼! 안 돼! 공주! 공주 들고 버려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못하겠어 근데 이거! 공주야! 뭐야! 공주 버려! 자 지금부터 역전 갑니다! 공주 무력 제가 안 돼! 공주 고마워! 공주 고마워! 아! 미안! 탈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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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이! 개새끼! 왕자야! 고릴라 죽여! 고릴라 죽였어! 고릴라 죽였어! 어떻게 해! 뭐야 이거! 프라이팬을 달아주면! 프라이팬 뭐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너도 죽으라고! 민현이 내가 빼줄게! 죽어! 탈가자! 탈가자! 뭐해? 공주 하고 있어! 공주 제발! 공주! 공주! 탈가자! 내가 죽일게! 내가 죽일게! 제발! 버려 버려! 나라! 죽여라! 피해! 죽어! 머리 머리! 나 어디까지 안 나가는 거야? 야 죽여 죽여! 못 잡아야 돼! 이만희 타요는 한 번도 못 이기네 이번에 뭐 안 걸려있었잖아요 죄송한데 저희 약간 저희 상금 헌터라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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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공주야! 빨리 미녀야! 공주야! 공주야! 미녀야! 공주야! 공주야! 미녀야 잠깐 내려와봐 한 번 찍는게 내려왔어 이만희 내가 알려줄게 좌클릭이 펀치고 휠클릭이 박치기고 점프 우클릭하면 드롭틱하거든? 근데 쉬프트가 달리기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 타이품맵은 위에 있을수록 유리해 이게 물이 점점 차오르거든? 오케이 올라가자 오케이 지금 시험 시작하는 중 스페이스바 마우스 우클리하면 발탁이네 미녀야 따라와! 미녀야! 공주야 위로 좌클릭하고 스페이스펜 눌러 잠시만 여기 내가 지배한다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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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내꺼야? 내꺼야? 안돼 안돼! 안돼! 안된다니까 아니! 나 왜 간다 내가 먼저 갈거야! 내가 먼저 갈거야! 아니 왜 안 김석대 꺼져 공주 화이팅 공주야 안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공주 나 뒤에 공주가 날아갈 때 조심해 공주 미사위 날아갈 때 조심해 안돼 안돼 공주 죽였어? 공주 죽였어? 그렇지 올라와 공주 올라와 거기 미녀야 저기 노란색깔 저기 안에 껴 있어 안되봐 뒤에 봐봐 거기 나 있어 거기 있어 다시 올라와 공주 올라가야 돼 올라가 올라가 나 너무 안 올라가 아니 그 마우스 꿍 눌러 공주 아 나 있어 공주 거기 안에 거기에 힐클릭 힐클릭 자크는 꿍 누른다면 더 쟤 수 있어 밀어야 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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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클릭 여기도 힐클릭이 제일 좋아 공주 힐클릭해 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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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가 잡고 올라가 공주 버텨 공주 같이 올라가 올라가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아니 왜 살아있어 내가 왜 안죽았으니까 거기 안에 들어갈 생각해 그럼 안죽어 안죽어 안죽게 좌클릭 꾹 누르고 우클릭으로 던져 기절시켰을 때 그렇지 잘한다 여보 공주 올라가 점프 다시 수영해 올라가 올라가 공주 점프 클릭 잘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헤엄쳐 헤엄쳐 제발 제발 누가 이겼어 공주 공주 자 나 따라와 공주 미안해 공주 미안해 공주 개잘하는데 미사일 터질때 잡고 있어야해 이거 안풀렸어 안풀렸어 야 짜왕 너가 죽였어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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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짜왕 뭐해 나 해줄게 막아 잠깐만 비사일 터진다 피하고 피하고 저거 올라온다 올라온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태용이 성태야 성태가 나 때려 성태 이런 씨 빨라빔 우리 공주 놔줘 안 돼 우리 공주 놔줘 고마워 절로 까자 이만희 죽어봐 절로 꺼져 아아 죄송해요 미사일 터진다 미사일 터진다 나 잡지마 또 잡지마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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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잘하네 짜왕이 짜왕이 지금 일정이야 잡고 올라가자 어 왜 다 못하는거지 아 안 돼 안 돼 아 노라고 노라고 우린 함께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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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라가 개새끼 올라가 제발 올라와 공주 공주 마찬이 나야 공으로 올라가 마찬이 오빠야 마찬이 오빠야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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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이 오빠 마찬이 오빠 마찬이 오빠 어 오빠라고 아이씨 아이씨 우리 공주 내리지마 아이씨 죽었어 다 누워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더 올라가 더 올라갈 수 있어 더 올라가 죽었어 저기 돌아가는 스텐 같은 거 그거 팝셋 스테이션 거기까지 올라가 꺼비꺼비 아아 누가 나 발로 탔어 내가 내가 갈 거야 누가 갈 거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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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호 야수호 야수호가 아니라 야수호가 아니라 너가 먼저 욕겠다 너가 먼저 욕겠다 야수야 야수호 맨날 너가 먼저 욕겠다 미안해 수영은 뭔데 아니 잡혀 보냈고 야 미사일 터져 공주 잡고 있어 그냥 이멍입 야수호 이 Rat 미사일 이거 그래 왜왜왜다 wondered 올라올라고! 올라올게! 공주 갈게! 마다! 마다! 보냈고! 협동은 협동! 두 명 보냈거든 일단? 마왕님! 올라갈게! 보낸 줄 아있대? 올린 줄! 올린 줄! 죽어봐!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토마토 주차야 이거! X나 잘해 얘! 토마토! 토마토 죽여! 토마토! 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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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중이야! 공주 기다려! 아니 아니 죽빵 떼겼어! 공주 잠깐만! 인사 잘한다? 어! 어 뭐야? 타요가 잡혔어! 타요가 잡혔어! 아니! 아니! 인사 잘한다? 오! 오! 공주 올라가! 공주 올라가! 제발! 타요! 잡지마 잡지마! 꺼져! 야수! 나수! 개새끼들 다 꺼져! 죽어왔네! 오! 나 잡아줘! 나 잡아줘! 올라가! 뭐해! 뭐해! 왕자야 왕자! 공주 못 올라가게! 공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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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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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올라가있어! 야 이거! 혜연! 안 돼! 이거! 안 돼! 야! 뭐야 이게! 어떻게! 뭐야! 아! 왕자야! 안 돼! 안 돼! 안 돼! 가보라! 아! 아! 나 뭘 맞았어! 안 돼잖아! 아니 뭘 맞았어! 어? 여기는 잠깐만! 바람야 뭐냐고! 공주야! 공주야! 봐봐! 소박인데! 빨리 달려봐! 이거 다 먹으라 마시아! 야! 미녀야! 어! 나이스! 우리 유찰된 이유 알 것 같아! 공주야! 안 돼! 지금 꼬랑지를 봐! 공주가 가려주기야! 잘 가려! 공주야! 안 돼! 클릭이 안 돼! 클릭이 안 돼! 클릭이 안 돼! 제발! 클릭이 안 돼! 제발! 나이스! 어 이거 이거 맞는 거 위험해! 죽어! 안 돼! 안 돼! 어 죽었다! 공주 너가 이겼어! 공주 너가 이겨!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안 돼! 안 돼! 봐봐! 뭐야! 제발 버텨! 아! 토마토 죽어! 아! 그래! 아! 우리가 주다! 캐릭터마다 특덕이나봐! 우리가 수달이라 수영을 잘해! 죽어! 뭘 수영을 잘해! 어? 좁가? 피하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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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잡아! 야!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나장님! 이리와! 이리와! 이거 어떻게 덕분에 막 나와Какink 너 네 뭐 덕분에 우릴 생각해! 휙~! 안 잡어 이거 안 잡어 이거 안 잡어 이거 안 잡어야 안 잡어 이거 느라 말이나like 원 why 니사에 날 Says 바보야! 안녕하세요? 아이씨! 왕자 진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나 죽었어 알았어 내가 해줄게 나 수다리야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아 나 집중공작 당했어 왕자야 안 났어? 안 났어?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돼! 왜 소리 때문에 날려가졌어 왕자 이거 죽어서 너 공격할 수 있어 내가 죽은 느낌을 해야지 휘어졌어 잡아! 잡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아 진짜 아쉽다 올라가야 돼! 아! 왕자야! 올라갔다 차올라간 대가리! 나 수다리야! 나 수다리야! 아니 또 어디갔어 이러는! 나 수다리야! 안 돼 이거 올라가야 돼 장왕! 이거 어떻게 버려? 나 올라갔어 FFF! 나도 아까 죽었어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거? 안 돼 죽었어 야 나랑 똑같은 이시가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걸? 미녀야 나 이제 장난 안 할게 너 멀리 날아가면 돼 진짜 보여줘 어떻게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보여준다 이번에 어 야스야 진짜 보여줘 어? 나 근데 애초에 이거 나 잘 못했어 옛날에도 귀신작전 간다 잠깐만 죽여!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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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아! 이거 잡을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뭐야! 다시 떨어졌는데 어떻게 안 되나? 2대2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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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하지 못했어 미안! 올라가자니까 황루야 왜! 나 올라가! 나 때리지마! 나 때리지마! 나 치가! 기대봐 치가! 공주 어디야! 공주 어디야! 아 잡지마! 야 잡지마! 가만히 있어! 아니!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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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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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난 안 골라? 난 안 골라? 교동해 몰라! 교동해 몰라! 암자야 잡아! 암자나 잡아! 암자나 잡아! 다른 줄이야! 놀아! 또 여기야! 또 여기야 인연? 아니 놀아! 안돼! 안돼! 올라가자! 올라가자! 가! 밀리언 올라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올라왔어! 내려가! 내려가! 이 절이 시켰어? 이 새X로? 이 새X끼가 올라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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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일 날뻔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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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야! 딸이야! 아! 잠깐만! 형님! 형! 형! 형대형! 나야! 나야! 형이 이뻐하셨어요! 제발! 공주 너가 희망이야! 내가 한 명은 죽였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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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줘! 짜방 올라가! 잠깐만!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아! 고릴라가 고생해야 되는데? 아! 화이팅!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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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멀어지지 마! 고릴라가! 고릴라가! 고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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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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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나! 미녀야! 오! 야스야! 나 버그 당했어! 버그 당했어! 죽어! 나 버그 당했어! 우와! 빠르게 올라가서? 나 이거 진짜 장난 안 할게! 선아 형! 미안! 괜찮아! 덤벼! 덤벼! 내가 이발이 마크할게! 이걸 잡고! 아! 뭐야! 왜 잡고 있는 거야! 나 준다 못한단 말이야! 나 준다 못한단 말이야! 나 지금 맞춘! 헐 뭐야! 뭘 맞은 거야! 아! 여기 사람 있다! 견자이! 네이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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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 네이넘! 견자이 해치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뭐 탑을 뒤로 들었지? 잠깐만! 시라 뭐야! 우와! 오잉! 미니! 아! 스페이스 말라메! 아! 럭키포츠 몽 아! 됐다! 어? 안 돼! 아! 아! 폭탄! 폭탄인데? 잠깐 내려갔다가 미니! 으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 다유 이상해! 다유 이상해! 다유! 다유! 올라가는 중! 미안해! 차이는 내가 해치웠다고!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수영을 몰랐어 수영을 짜왕아 수영 어떻게 해야된거야? 제발 여기 나가지마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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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줘야돼 맞아 미안 길막혜 내 시체야 내 시체야 길막혜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어디로 올라올렸어? 너만 아니었으면 내 시체야 이만이? 이만이 뭐야 내 시체야 길막혜 했어! 이만이 했어! 안 윗님 할 수 있어 제발 그대 뛰어 아니 캐리 뭐야 야 맞춰봐 저거 안돼 이만이 뭐야 빨리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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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의 전설의 시작 견제야 일로와 막나를 한 번만 이겼어 기다려봐 내가 한 번만 이겼을게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잠깐만 아아 나는 수달이야 나 진짜 버그깨부로 날아갔는데 아 이거 진짜 버그깨부로 날아갔어 나는 수달 나는 수달 어 공주 어 씨발 이거 뭐야 우리끼리 싸우지 마야 돼 나 죽을거 같아 소마토 대가리 소마토 대가리 소마토 대가리 소마토 죽었어? 잘 좀 해봐 소마토 대가리 소마토 대가리 우리 공주 괴롭히지마 개새끼야 아잇 우리 공주 개공주지마 어디 멈추지마 어 내가 죽였어 어 저거 피해야된다 이거지 나를 죽일게 토끼가 별로다 보니까 인정 우리 공주 괴롭혔지 니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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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아아 안돼 넘어 너 아니지 올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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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는 수달 고구부 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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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이거 무조건 골로 날아가는게 아니네 오 여기 뭐야 내가 죽여줄게 너도 느껴봐 내려놔 느껴봐 내 아 나 나 나 공주 이런 개새끼들이 공주가 아~~ 으흐흐흐 봉주야!! 안녕하세요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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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주 맨에 안녕하세요x4 안녕하세요x2 안녕하세요x2 안녕하세요 하고 이 새끼 던지기 안녕하세요 하고 이 새끼 던지기 아 근데 올라가야돼 나는 올라가야돼 올라 여기 아 그냥 아 싸워 우와 봉주 올라가 안돼 공주 올라가? 못 올라가! 왜?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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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공주! 공주! 공주 내가!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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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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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왕아! 마귀 왜 이렇게 배웠어! 나 방금 오래 버텼어! 아! 이리 동의 해줘야지! 나 이거 진짜 장난 안 할게! 공주야! 공주야! 우리 캐릭터 바꾸자! 알았어! 우리 캐릭터 바꾸자! 캐릭터마다 특성이 있네! 공주야! 사진 찍으러 와! 공주! 안 돼! 뽀뽀! 뽀뽀! 잠깐만! 공주 어디야!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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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야! 공주야! 사진은 찍었어! 그래도! 잘했어! 만시같은 카메라 욕심 뭐야! 이제부터 볼 게임인가요? 이제부터 볼 게임이죠! 소플 게임 2대2대2는 40만원! 그리고 4대4는 60만원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찐이죠 찐! 찐찐! 장난 안 합니다 이제! 야 마흐가 붙어 당겨야 돼? 뽀르케 이리 와! 공주! 공주야! 이리 와! 이리 와! 공주 기다려 내가! 공주야! 공주야! 야 고릴라 게임이 이상해! 왜 공주! 괴롭히지 마! 죽어라! 깨멘겨! 미안해요! 깨멘겨 보냈어! 공주야! 공주야! 잠만! 휜다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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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올라가! 그거 버려! 그거 버려! 버려! 안 돼! 숨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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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것만 때려! 숨어 숨어 숨어! 오는 것만 때려! 뒤엔 뒤엔 오지! 아 왕자야 미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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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뭐야? 이거 왜 이리 오지. 내가 도와주니까! 말씀해 주셔서! 천사님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트레이닝 해주시지! 올라가! 천사님 하지 마! 야 저 총 총 못 치기! 제 1원! 막아! 어? 알았다! 폭탄 폭탄! 폭탄! 홍성태 죽여 김성태! 나 올라가! 아 시 opinions! 안 돼! 이박기 타요! 봄기만 잘하는... 그렇지!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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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야! 야수야 봤지? 야수야 이거야! 야 이만희 타요 1등 했어? 아 뭐야 이만희 타요가... 공주 나왔어 공주! 자이야! 자이야 나야! 어 이뻐져 다요! 공주야 나 살아있어 공주! 잠깐만! 페이비 마직 스킨 썼어! 페이비 마직 스킨 썼어! 빨개졌어! 화이팅! 페이비 마직 스킨 썼어! 어! 아! 아니 바람 뭐야! 바람 뭐야! 공주야 어디갔어! 아 저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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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뭐야! 줄게! 야! 왕자야! 가란지 콘텐츠! 개월기네 진짜! 스킨 썼어! 알았어 공주! 어! 가란지 콘텐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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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하신다 기울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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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왔다! 하영한테 찍혀있어야 된다! 맞네! 토끼가 1점이네! 아! 아니! 장난 안 왔다 했지! 내 참아! 야! 토끼! 토끼! 야! 장난 안 왔다 했지! 야! 그거야! 여긴 바람이 너무 많이 굴네? 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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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현재! 아! 뭐! 내가 장난 안 왔다 했지! 아무것도 안 했을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했을 거야! 아니! 침해가 덤벼 지금! 어! 여기 맞아! 아니야 미안! 아니 자기가! 토끼 견뎌하라고! 토끼 견뎌하라고! 토끼 견뎌하라고! 토끼 견뎌하라고! 아! 아! 미치! 토끼! 토끼!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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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이 뻔한 자영역이야! 아! 안돼! 안 돼! 아! 나 말고! 토끼 견뎌하라고! 야! 토끼는 죽었어! 토끼는 죽었어! 나 진짜 토끼 잘했어! 짜방 나 좀 그냥 죽어! 1대1대1이야! 짜방 나 좀 그냥 그만 죽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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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지! 이렇게 하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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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름이 개삭인데 이미? 공주 할 수 있어! 뼘! 뼘! 나느라 미안해! 맞자! 맞자! 오! 망했다! 망했다! 어! 망했다! 망했어! 와! 만세! 정말 잘라낸! 아들! 야! 어른! 어! 어! 야! 야! 우리 공주! 뭐왘다! 차윤아 먹어봐라 마주타임 붙지마 붙지마 붙으면 안돼 토끼 얘들아 토끼부터 토끼 토끼부터 잡아야 된다 얘들아 토끼 두 명이야 지금 토끼 하나 토끼 하나오 토끼 하나오 토끼부터 죽여 토끼야 자기야 자기야 여봉 여봉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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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어 던졌어 민카님 나 아니야 나 죽이시면 토끼 자기야 여봉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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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토끼 두 마리 아 토끼 붙어 토끼 여봉 여봉 이거 뭐야 쓰레기청이야 이거는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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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토끼 죽였어 토끼 토끼 얘들아 토끼 형 밖이 없어 짜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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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같이 갈게 안 돼 알았어 짜기 나 왜 공격이 안 되지?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봤지 야수야 야수야 죽였어 같이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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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누라 일로와 사진 찍자 장대 안 한다 했지? 야수야 이거야 야수야 내가 보여줄게 야수야 치즈 난 찍혔어 나도 돈뇨 도납이 아니 이거 잡클링이 공격인데 왜 공격이 안 되지? 이게 한 번 보니까 다 돈더라 3인여 의심 우리 야수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잃어버린다 하 팀킬만 안 다음에 진짜 죽을 거 같은데 왕자 나 집중 공격 당해가지고 먼저 죽거든? 왕자 그래 아니 아 공주 이해했어 내가 해줄게 어 아 아 어디 어디 어 어 어 폭탄 폭탄 어 우와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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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올라가져 아니 나 버그야 이거 진짜 안올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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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어 살아야돼 아니 왜 안올라 토끼 야 이 씨야들아 아니 한대 맞으면 죽어 한대 맞으면 죽어 자리가 만두가 미안해 야수야 저녁은 죽어 서방 서방 개새끼야 서방 개새끼야 진짜 디슬리아 토끼 어 살았다 야수야 야수야 나만 믿어 토끼 넘어 지금 우리가 힘을 낳아야 돼 원어라 미안 사랑해 아 형님 그 새끼야 갈려 들어갔다 갈려 들어갔어 안 돼 토끼 넘어탔어 안 돼 토끼 넘어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안 돼 안 돼 토끼 죽여봐 막내 벗혀봐 고릴라가 펀치가 세 아니 벗혀봐요 토끼야 둘이에요 여기 나 죽었어 나이스 던졌어 나만 믿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해 미안해 개잘했는데 내가 캐리했어 나이스 아니 고릴라와 싸우는 안 돼 고릴라가 펀치가 쓰네 나이스 고릴라 펀치 못났어 이거 나이스 다 죽었어 나 이리 와 공주 한 명 데려갔어 내가 야아! 으아악! 잠깐만 잠깐만 봐! 네? 오 나이스! 무릴라 죽었다! 어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거 왜 이래! 일어나! 아이! 쪘어! 기다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가! 장담 안 해도 됐다!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할 만한데? 아 됐다! 그렇지! 죽어! 안 돼! 안 돼! 잘해야 돼! 아 이거 왜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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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 파이팅! 자차 간만씩! 자차! 자기야! 여보! 지켜봐줘! 자차! 발차기! 처방.. 처방 해줘 어? 어? 고릴라 넘어졌어! 어? 어? 이거를 널 뛰기를 해야되네 어? 나이스! 여기! 죽어! 그렇지! 아이스! 아이스! 안 돼! 안 돼!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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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이판에 좀 아쉬워! 아악! 복판전인가? 안 돼! 안 돼! 어? 어? 안 돼! 어? 자기야 나만 믿어! 내가 캐리어 해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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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맨 파악 끝났거든? 나도 이렇게 보니까 파악 끝났다! 저 고릴라 꼼시 써! 맨 왼쪽으로 가는 꼼시! 위로 올라가는 꼼시 써!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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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를 죽여야 된다! 다들 합심해서 고릴라를 처단해야 됩니다! 쟤 누군데? 고릴라! 고릴라를 처단하라! 고릴라를 처단하라! 쟤 누군데? 너 누구니? 나와내셔다! 김성태! 김성태! 고릴라 처단해야 합니다! 아니요! 심장 고릴라 채かった wenig googling scrolling 로앙 비싸 보통 Lazuki는 admittedly 오우우오!!! 왜 수고하니 plein Utina 사 encounter 버라 Две에 텅 Shakespeare agar 이번엔 version 천재 정하신rians 야 이거 보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 나도 육수할래 나도 육수할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제발 안녕히 가세요 후후우 나 이거 좀 버텨 일단 버텨 여기 폭탄 도망쳐 고릴라 폭탄이 멀게 많아 야야야야야 컷 폭탄이 멀게 많아 여기 또 몰라? 또오오오오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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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든데 여기 뛰기? 야 뭐야 여기 뛰기가 여기 다 여깄어 다 여깄어 다 여깄어 어? 어 나 어디가 나 어디가 김성태 이상해 야 김성태 이상해 어 일어나 일어나 짜왕 공주가 어디 있어? 아 앞으로 지금 이상해 저기 나도 버티고 있어 나도 버티고 있어 아니 저게 고릴라 뭐야 저게 고릴라 뭐야 야 고릴라 고릴라 폭탄 비상 폭탄 비상 후팀이나 고릴라 죽어 아 씨X 이게 왜 바로 앞에 이리와 후후 후후 뭐 이상한 것 같다 비켜 아아 아아아악 죽었어 내가 죽었어 기념이 내가 죽었어 뭐야 어떻게 하지 해줘 너 죽었냐 어 뭐야 안 죽어져서 죽고 나도 돈 줘보려다가 너 뭐야 짱 피었구나 아 왜 죽었어 왜 안 올라가죠 이거 이거 뭐야 아니 참 아 이거 왜 안 올라가져! 그렇지! 아 이거 안 올라가져! 날씨 날씨 날씨! 사라졌다! 나도 죽었어 야 핑크고릴라 존나 잘한다 핑크고릴라 아 머리가 존나 나쁘다니깐이야 아 머리 안 올라가져? 깜깐다! 다행히 뭐지 나한테 펀치를! 나 쇼! 막아! 펀치 안 했어! 펀치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도대체! 도대체! 뭐야? 1대1! 아니 가고싶어요 저기로 나도 기다려봐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핑크고릴라 죽여 핑크고릴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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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되게 빨리 가는데 이거 너무 빠른데? 와 너무 빨라지네 와 너무 빨라지네 와 미쳤다 맨 앞에 있어야 돼 맨 앞에 자 이제 우리 옷을 갈 차례야 자기야 알겠지? 나이스 해보자 해보자 대가리! 이만희!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만희! 안 돼! 나 잡았어! 이리 와! 나 좀 지켜줘! 날 지켜! 날 버리면 어떡해! 버려! 죽어! 알았다 알았다 내가 버렸어! 내가 버렸어! 내가 버렸어! 아악! 아악! 물러다니고 큰일 아니야? 왕사야 어 왜 안 잡았어? 난 여기 있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돼! 진짜 거의 안 올라가진다니까 이거 던지는 거야 이렇게? 옆에 컨테이너 안 올라가죠? 안 돼! 어?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시영아? 시영아! 다행이다 나이스! 망이 벌써 죽었어? 나이! 나 짜왕도 죽었잖아! 나도 머리 던졌다 이씨 이거 다 먹어라! 아악! 뭐야 이 새끼야! 날 쳐? 아악! 차라리 한번더 모덱이팀 이겨라! 차에 차요가 이겨라! 차요가 이겨라! 던지는거 오클링 아니야? 어! 맞음! 오클링 맞음! 어어어어! 잠깐만요! 어어어어어! 네 쟤나 강해! 야 이거 고릴라 하는 이유 있네! 토끼 쟤나 병신이야! 롱개 가다 롱개! 그럼 병신이라니? 야수야! 나만 믿어! 아! 복탈! 복탈색인데! 아! 어어어어! 어! 사났어! 못 가악! 다단해... 얘 뭐야? 야수 또 죽었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잘못 갔어 씨발! 하나 있다! 하나 있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야스 그만 죽으라고! 자! 저기 죽었다 이제! 나 견자 있어! 뻗치받고! 마탱이 갔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와 저기가 안 올라와 지네? 나 이제 장난 안 한다! 아니 무조건 살아야겠다 이거! 아 이거 죽이려고 하면 안 되네! 어 그냥 살려고 해야 돼 살려고! 까불면 안 돼! 아니! 자기! 뭐야 이거! 아니 대부분 왜요! 아니 저 놈적이야! 아니 저 판등대! 아 이거 봐! 왜 저놈적이야! 어우 쉿! 큰일내봐야겠다 진짜! 천천히 간다! 머리채 머리채! 자기야 어떻게 해야될까? 자기야! 어 거기구나! 어? 어 뭐야? cause 진짜 짐 짐 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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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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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 김성태 꼭 앉아 듣는다! 김성태 시발새끼! 오케이 살아! 살아봐 어떡할거야! 죽지만 말자! 돈가가! 안 돼x2 잘가! 잘가 아이들어! 잘가 아이들어? 아一點 설상 Blockchain ponytail Xin 죽고 싶지 않아? 하나 살아있어! 옆에 북한? 힝! 오케이! 나 내일라고 죽이려면 폭탄받아 살아! 사는 게 먼저 여기까지 있어야 안전이 아 놔! 여기 안 올라가잖아 으악! 아니 매워 사람은 언제나 죽기 때문에 버티는 쪽으로 간다 하나! 폭탄! 폭탄 잘 쏴! 폭탄 잘 쏴! 빠이야! 예? 오 X댈 뻔했다 어? 너 X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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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 X댈어 X댈 뻔한 게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저거는 저거 아니 X댈 이거 아 이거 앞으로 가야 돼 왕자야 내 옆에 가만히 있으면 돼 왕자야 내 옆에 가만히 있으면 돼 아 이거 죽이고 싶은 마음에 아 죽었어 앞으로 앞으로 이동 나 지금 너 뒤야? 공주임네 나 너 뒤야? 안 돼! 여보! 여보 폭탄! 폭탄 조심해 폭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안 된다고 이거! 올라올 수 있나? 이제 앞으로 가야겠다 이제 아! 바라라가 왜 이렇게 바라라! 뒤에 왔어 야 베이비 만식이 우승하면 끝나 저기 저기 만식이 잡아야 돼! 야 이거야 돼! 아 가운데가 느려? 아 맞네 아빠 느린 데가 있구나 근데 계속 바뀌던데 가운데 왼쪽으로 있어? 죽었다 빠야! 잠 자기야! 자기야 나 잡아줘! 자기야! 뭐야? 쟤나 빨라야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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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뒤져! 이거 넘어가라! 나 샀어! 잡아줘! 잡아줘! 꺼줘! 그렇지! 우리가 해냈어 자기야! 왕자야! 나 안죽을려고만 할게! 왕자야 차면서 자살이네! 제발 그만해! 알았어! 아니 놔! 이 새끼야 나! 아무것도 안할거니까! 아 자윤님 지금 자윤님 지금 무슨 짓이야 지금 자윤님 우리 평화협정 아니에요 아악! 토끼! 토끼! 잠깐! 토끼는 못 참아! 아니 이건 못 참아! 토끼는 못 참아! 토끼는 못 참아! 우리 지금 일수밖에 못 했음! 어 폭탄이다! 어 잠! 폭탄 뭐야? 아니 뭐야? 저기 불했어! 태양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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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릴라! 괴롭힌다고? 아니야 왕자야 일로와! 아 오케이! 왕자 그런거 만지지마! 위험한가? 태양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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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내가 공격하는건 공격이 안되던데? 애말 cattlewszy니! 아 잠깐만 아니 포탄 뭐야 아니 무서워 죽겠네! 아니 자산? 태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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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이 예전의 동아! 형들이 옆에 미쳤어! 형 Eternalrada Declarationvard Adventure!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어 뭐야 우와 오 잠깐만 그만 때려 죽어라 마왕 마왕님 떠나 죽어라 멍청아 죽어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앙 그만 내 거 내가 해볼게 공주여 복단 앞에서 맞아야 돼 으아 조용히 줘! 조용히 줘! 조용히 줘!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조용히 줘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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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혈을 타갔어 나 타혈을 타갔어 나 해볼게 공주 아아아아악 민혁 여봉 내가 하고 있어! 뒤에 뽀귀탄! 뒤에 뽀귀탄! 오우! 저기 위에 왼쪽은 멈춰있어 컨베이어 벨트! 그렇지! 핑크고릴라는 죽여야돼 여러분 협동하실 협동! 핑크고릴라 나무 밟아야 스템이랑 채우면서 나무 밟아야! 핑크고릴라 죽여야돼! 핑크고릴라 죽여야돼! 핑크고릴라 조심해! 안돼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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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밟아가면서 스템 채워서 제발! 어디가! 어디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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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냈어 공주! 아아악! 아아악! 우리쪽으로 죽는구나! 아아악! 우리쪽으로 해야돼! 아니 나 했어! 나 타이로 같이 죽었어! 아아악! 뭐야! 그래야? 자기야! 뭐! 뭐야 이 새끼 뭐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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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하하하하하 개 새 대X 이거 발차기! 아아 참아! 왕자한테 체계하지마 위험해 어 알았어 공주 야 공주 어디가? 아 왕자야 나 여기가 어 뭐야? 나 좀 피자야 아니야 나 금방 싸우려고 해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제발 어 북한 좋은 곳 갔다 이거지? 어딜 채 올라와? 공주 난 괜찮아 공주 내 몸이 껴? 나 씨발 나 집사하는 거 아니야? 어딜 채 올라와? 나 지금 우세물리야 씨발 이거 뭐야? 왕자야 왕자야 나 좀 잡아주면 안 돼? 아니 나 껴어 잠깐만! 어디야 공주! 통화도 계속해! 공주야 공주 못 잡아서 공주해야 돼 이 새끼야 씨발! 내가 웃겨 죽였어 공주하면 내가 웃음 시켜줄게 기다려봐 잘해 아니 야수 내가 웃음 시켜줄게 민혁 민혁 제발 해줘 야 고릴라 죽여야 돼 고릴라 두 명이야 아니야 우리 약해 지금 우리 일순밖에 없어 고릴라 두 명이야 고릴라 괴롭혀지 마 고릴라 좀 그만 괴롭혀 야 경제강을 하고 오오오! 야 저 또 풍선이 나 있어 핑크고릴라가 그거입니다 2점입니다 아씨발 이게 뭐야 핑크고릴라 나가자 아니 이거 즉사메이트 뭐냐고 이거 아씨발 아씨발 아니 아니 뭐지 그럴 뻔했다 하우님 핑크고릴라 와주세요 핑크고릴라 핑크고릴라 잡아야 돼 야! 거문고리를 하자마자! 거문고릴라! 민현이 거문고릴라! 거문고릴라! 우리 내리지마! 오! 잠시야! 민현이 거문고릴라! 버려! 거문고릴라! 앞으로 가야해! 눈치 보내 줘! 민현이 쥐댈 뻔다! 어? 어? 쥐댈 뻔다! 너 폭탄 조심해! 폭탄 오간다야! 민현이 쥐댈 뻔해! 민현이 쥐댈 뻔해! 야, 다 돼! 힘내! 나 이동하다가... 아 그리고 이제 때렸어! 왕세인 야수! 아빠야! 아빠! 나도 모르게 그만. 와! 꽉리다. 야 이거 너무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이거? 김민기 어둡게 해 놓고 있어. 이건 안팎이야, 안팎이야. 와 이거 이게 한 방이야. 야 뭐야, 존맛 빨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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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점 따야 돼요? 봐 앞으로 갈 수가 없네. 마늘아 나이스. 이거 총 몇 점 따 그거예요? 마늘아 일로와. 만식치! 만식치! 조사 좀 비켜주시겠어요, 주인님이라서 죄송해요. 총 몇 점 따야 돼요? 일화요, 일화. 일화? 일화! 저희가 1라 땄고, 타윤님이 1라 땄고. 자기가 1라 땄자. 여기서 끝낼게. 알겠어. 아니 짱이 나라면 무조건 졌어. 아니 왜 이렇게 아니야. 한 번만 이겨보지 말아줘. 아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저 처음 봅니다. 방금 뒤에 머물러서 살아남으세요. 이건 또 뭐야. 아 이건 또 바람이 부는 거네. 아 이거 좀 재밌겠다. 아 저거 올려가지고. 오케이 이해해. 나만 믿어? 어. 열어라. 열어라. 어 뭐야. 열어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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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예? 어어어 야 너가 못 쏜다.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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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여기 살았구나! 쇼트캐버야! 싸우고 왜 안 올라와? 거느로 죽어! 왜 올라와! 어 얘? 아 이거 두 달이 뭐야? 두 달이 뭐야! 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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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너희도 올려줘야 돼! 임시동맹이다 된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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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올려! 나 좀 비켜줘! 안씨가 너 왜 나를! 아 무조건 잡아! 안 돼! 안 돼! 야 잡지 말라고! 이만! 이제 받아둬! 아아아!!! 아! 아! 줄나 자기놨는데 게임이? 난 알았어! 난 알았어! 난 알았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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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들아 얘가! 얘가 1등이야! 얘 죽여야 돼! 야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 저기로 떠서! 야 핑크고릴라 죽여! 다 한GGGGGGG 다 해냈다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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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크고릴라 맞출 수ution!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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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고릴라 죽였어! 죽였어! 온다 온다! 재밌네 이거 황주 여기로 와! 이거 어떤데? 아 내가 어떻게 야 이 개녀나! 이거 게임이 용계작전 가자 지쳤을 때 살자 어떻게 이렇게 자인하게 죽이냐 염쳐버리기 어디야 콕쥐아 이베 이게 보리가 처음에는 별로 그게 없어 자기야 힘 빼지마 처음부터 꺼져 어 안 돼 어 뭐야 자기야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야 민규야 민규야 임시 동맹이다 야 만식아 안 돼 안 돼 만식아 다 가죽어 다 죽어 으흐š 시시만하라 맞아 나 좀비 잡아 다 죽어 아우 일본에 못 알아 꼭 쥐어 꼭 쥐어 오케이 아우 개꺼우 아니 이거 우클리댄인데 왜 안 날아가지 아니 개 sozial 아 조풍C 아 하 하 하 아 하 하 하하 여러분들 저기! 고릴라 건지 해야 돼요! 저기 검은고릴라 건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검은고릴라! 핑크야 핑크! 핑크가 인생했어 핑크! 방정이야 방정! 이리 들어오지 마 잡아 제대로 잡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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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열쇠가 아니야 열쇠가 아니야 이럴 데가 아니야 이럴 데가 아니야 이럴 데가 아니야 이럴 데가 아니야 다 죽어! 이럴 데가 아니야 우리 이럴 데가 다 죽는다고! 박창희 그만해 죽었잖아 숨 막혀서 죽는 거야? 다 죽었어요? 숨이 막혀서 뒤졌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없애라 나 존나 나 왕자나 위해서 아아악 아아악 아 나 너무 웃긴다 폭탄! 폭탄 받아라! 잠깐만! 잠깐만 우선 살고 보자 우리 제발 이가 아싼데 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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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희망치자 자기야 나이 잡지마 자기야 부러워 어 아니야 야 레버 왜 뜯겼어? 아니 레버 왜 뜯겼어? 자기야! 아니 우리 저 레버 왜 뜯겼어? 아 뭐야 가까이 어디야? 아니 레버 왜 뜯겼어? 개잘해 야 아니 핑크고릴라 죽여야 된다고 얘들아 핑크고릴라 죽여!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 어디야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야 돼 점프! 점프 안 나오면 안 되나? 어디 살아있구나 사람 온다 핑크고릴라 중에 핑크고릴라 오! 차이오님 그거 그러다 죽어 아이고 남을 살려주는 행동이라고 말한대 아 이거 왜 이거 왜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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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레버가 뜯기네 무슨? 아 레버가 뜯겨 무슨 저거를 핑크고릴라 대신 그냥 고릴라 죽이기 너가 죽어 아 살려줘 살려줘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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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개새끼야 우리 공주한테 손대 자기야 자기야 내 근처에 온다 걷어내줘 자기야 나 살다 나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얘들아 얘들아 엉덩이 치워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오라이팬 드래프도 뭐야 너 뭐야 핑크고릴라 공주 나 죽었어 공주 공주 나 버려 홍달 너 신재야 핑크고릴라 핑크고릴라 죽여야 돼 핑크고릴라 죽여 핑크고릴라 핑크고릴라 죽여야 돼 야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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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보자 살고 보자 죽어 뭐야 살았다 피어진 와 레버가 시키네 아 아 말아라 아니 장례식 뭐야 핑크고릴라 머리를 좀 써야 돼 그리고 강만식 죽여 쟤 너무 공격적이야 강만식 죽여 엄청 공격적이야 아니야 우린 동맹해야지 강만식 죽여 아 놔 놔 바람눈다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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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ing the orgasm 불과 놔 놔 놔 놔 Earn 내가 살려줄게 살려줄게 일단 인 granddaughter 이信 집oooo SCHrank 구멍 매굴 안담 calendrier 사 Bu 난 닦아 with 오오오 Friday 잠디 자라야돼 여기 안돼 여기 뿡탄 오활의 수리탄 오활의 수리탄 잠깐만 살아때둬 나이일보 아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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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간다 아 내 머두 보고 있었는데 나 강문식 이기면 끝난대 분웅 죽지마! 아니 부러웠어 죽이래 치치uating! 겁먹질해 미안 그걸 안 하자 그거 안 하자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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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마토 지영아 임시동맹이다 개다 ㅈ걸아 지영아 지영 씨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야구 경왕식 죽여야 돼 나 죽으면 죽어 너희 다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아 ㅆㄲ 형 1대 내가 늦게 내려갔잖아 끝! 빨리 durch어줘 애흥인들 쎄야했어 게임 끝나네 토끼 토끼 배가 두다 경왕식 죽였습니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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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고릴라 죽여 핑크 고릴라 핑크고릴라 해결! 나는 핑크고릴라만 죽인다 아니 타요!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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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빙! 제발! 제발! 토끼도 죽여! 제발! 괜찮니? 임수정맹! 자이야! 올려야 돼! 민규야! 민규야! 올려야 돼! 잡아! 자이야! 잡아! 놓지마! 내가 밀어내라! 놓지마! 저 개새끼들아! 야! 야 이 개새끼야! 폭탄! 폭탄! 놓지마 놓지마! 장미 놓지마! 1대1이야! 1대1이야! 발을 다 갈렸어! 고릴라! 일어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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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이제 올라가자! 우리 차례야! 고릴라 잡아! 고릴라! 핑크고릴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얘들아! 안 죽어? 이거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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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토끼라고! 얘들아!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어! 안 가요!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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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오! 야! 사령 설마 안 돼! 그럴 수 없어요! 안 돼! 안 돼! 도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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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ent! 상처곡 이 개새끼 부어! 아 왜 이리로 와! 형님 성매가Group 토마토님을 달려! 최저를 이겨야 해. 음! 야! 개랑 핑크고릴라 치아! 어우! 됐다! 와 이게 이렇게 돼? 아니 그 스테이 뜯겨버렸어! 이긴 거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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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모른다! 잘했어! 야 우리 한 번만 이기면 돼! 우리 두 번 이기자들도! 야! 토끼 죽여! 봐라! 봐라! 아우 나아! 나아! 우리 공주 살려! 공주 올라와! 공주 올라와! 우아 씨! 아이! 자이야! 미유야! 네! 마운거야! 잡아! 자세요! 올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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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올려! 이거! 너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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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동! 씹! 하하하하하하 내가... 내가... 내가 이게... 탈이! 배입할 시카이크! 나와! 제발! 힘을 합쳐야 돼! 우리! 아 나이 깨달았다! 아! 씨발!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만식이 저 손에 뭐 들었다 만식이 아니 마차 죽을 수 있는 건 처음이야 이거 술 좀 굳게 하셔! 만식 좀 줘! 아니 마차 죽을 수가 있어? 오릴라드라 잘 가 이거 문 열게! 수고!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잘 가! 수고! 누구야! 누구야! 마지막 정신이 다 찐나! 이제 다 저기야! 망침 망침! 망치 망치! 망치 망치! 안 돼! 망치 들었어! 저기 망치 들었어! 야 진짜 나 죽었어! 야! 빙상! 임시동맹! 임시동맹! 동맹이야 이 새끼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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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nel 공 죽어! 인턴 올라가 여기! 죽어! 허... 이게 왠 떡 허! 허! 허 bunch 뗨 페스 홍주야 자르는척 자르지 마 다혜가 다... 영원호 더я 강한 이겼다! 이겼다! 빨리겠어. 지금 1대 1대 1이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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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와 다 떨어졌는데. 아니 김민규 왜! 왜 그랬냐고! 레벅크. 아 형 분위기 다 떨어졌길래 형만 떨구려고 그랬는데. 아. 존나 아깝다. 와 레벅크 무거워. 아 근데 다 떨어졌네. 아. 아주 재밌다. 역전 어떻게 해야 돼. 막아. 좋다. 너무 웃긴다 진짜. 야구야 야구야 봤지? 고릴라도. 아 고릴라들만 1승 아니야? 이건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가운데 블랙골로 빨리 올라가는 게 있는데. 아 고름만 거기 아래로 오고. 갈려. 잡았다 이거 해봤다. 너무 자리난데?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거 맞는 거 조심하세요. 아까 맞아 죽었거든요. 갈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약간 이런 거 잡아서 버티는. 그런 느낌인가? 아. 뭘 잡아서 버티는 거지? 해가리. 이겼습니다. 이 자식이. 꺼져. 아 개새끼야. 나 아직 할 줄도 모르는데. 쉬 빨라. 물건 잡으면 블랙골에 같이 빨리는 거 아니야? 물건은 같이 빨리는 거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자기네. 형. 형. 내가 가려고. 야 이 개새끼야. 어디 가. 형. 내가 남았겠어? 이리 와 이 개새끼야. 막이야. 우리 공주. 이런 개새끼 일로 와. 아 망드. 망지 저에요. 일로 가. 이런라. 이런라. 이번만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마와라 왜 이렇게 백업이야 이겨야 나야 나야 111동안 요리팀 보다니 형이야 죽어봐 사용 수단 죽여 수단 죽여 수단 죽여 나 잡아 못 잡아야 돼? 이거 나 잡아 나 잡아 나 잡고 있어 잘가라 죽잖아 멍청아 멍청아 사용이 잘가 응 안 죽어 멍청아 죽어봐 아으아아아ING 1 대 1 대 1 1 대 1 대 1 핑크고릴라 핑크고릴드 핑크고릴든 폭기 어디있어 야 핑크고릴라 두 명이야 과탈 죽여 누구야 누구야 이거 나 김성비라 죽였어 너뇨 장군 핑크고릴라 잡아 두 명이야 자살 잡아 마와라 자살 잡아 뒤에 자살 잡아 자살 잡아 잡았어! 야 나 봐! 나 봐! 에잇! 야 누가 잡는 거야? 아니 이만희 뭐 먹어? 말쓰 많이! 아우 젠장! 안 돼! 말쓰 많이! 아 저걸 잡아야 돼! 이 새끼야! 아니 토박토! 토박토! 내가 내가 죽을 때 빅톡이가 주가 말렸어! 안 했어! 너 개.. 너.. 야 나 너만 죽인다! 아니 빅톡이야! 빅톡이야! 한 년만 편다! 한 년만 편다! 김성태가 남았다! 이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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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야! 니의 김성태가 남았다! 시발! 야스야! 민규야! 잡았다! 죽어! 민규야! 민규야! 야 이거 잡아! 민규 잡아! 민규 잡아! 잡았어! 누나 날 잡았어! 누나 날 잡았어! 누나 날 잡았어! 나 잡았어! 사람을 잡아준다! 공중에서 잡았어! 대가리? 손잡아! 야 조심해! 조심해 공부해! 손잡고 있다! 손잡고 있자! 손잡고 있자! 꺼져! 아 시발! 존나 잘해! 김성태! 화총! 이러지마! 이러지마! 우리한테 이러지마! 우리한테 이러지마! 아이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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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어헤헤헤헤헤헤 어헤헤헤헤헤헤헤 arqu ¡ Pool Tampa choice! 에헤헤헤 허헉헤헤 야 넌 Mine 공주! 어헤헤 LA minimcribe 아니 뭘 잡고 있나 했더니 아 잠깐만 아 마지막으로 나한테 그래 내가 실수로 죽인 거잖아 오빠 왜 그래? 말아 얘 얘 얘 얘 핑크고릴라! 리데일 리데일 차이님 일로라 야 핑크고릴라 죽여야 돼 아이고 잘못 내렸다 아이고 아니 난 수다리야 나 같이 핑크고릴라 죽여야 돼 아 왜 그래 야 몇 대 몇이야? 야 핑크고릴라가 이겨야 되는데? 터진다 아 뭐야? 이겼다 이겼다 승기! 어? 뭐야 이거? 난 살아! 난 살아! 난 살아! 나 죽었어! 아! 나이스! 야 애기들 고릴라 의심한다고 잠깐만 아이씨! 한 번만 더 이겨야 돼 뭐야 한 번만 더 이겨야 돼 야 죽여 죽여야 돼 어 죽여 죽이지 마 이리 와이키 같으잖아 이리 와이키 같으잖아 야 씨발 야 고릴라 잡아 저 새끼고 나만 죽여 어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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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여 마왕디 나야 나야 죽어 나야 엄마 왕디 안다고 사라져라 타요 아 잠깐만 야 이제 가야 돼 이겼어 이겼어 어디 잡아 그거 가지고 되겠어 내? 이거 안죽나? 야 안죽는다 내가 막아지고 있어 미친 야 마라 여기 여기 야 죽여야 돼 거뭔고릴라 죽여야 돼 얘들아 야 거뭔고릴라 공주 공주 손잡아 공주 공주 손잡아 공주 공주 손잡아 공주 손잡아 거기서 뭐해 얘들아 공주 뭐야 뭐잡아 공주 개다 이거 잡아 공주 아래잡아 아래 공주 이제 공주 손잡아 공주 손잡아 공주 형 공주 손잡아 공주 손잡아 마또야! 마또야 해줘! 잡아! 잡아! 마마 잡아! 나이스! 내가 죽일게! 우리가 죽일게! 고릴라가 먼저 간다! 죽어라! 고릴라가 먼저 간다! 위로가! 위로가! 내가 위에 있어! 나이스! 내가 맞혔어! 오오오오오오 arz! 와우아앙! 앗 쏴! 앗 쏴! 오오오오오오 내 가구만 잡아! 아니 손잡이 잡으라 끼네 아니 미쳐! 나 손잡이 잡으라 끼네 나 미쳐! 우리가 왔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1세트는 성태 왕, 짜왕 나이스~! 자 2세트는 이제 원래 쿠폴로 이제 2대2 아니 4대4로 갑니다 4대4로 아 4대4? 아아 우와 대한분 안타 화장실 타임 있나요? 네 다시 가세요 네 아니 차근 씨 왜 저희 왕자 거시기만 잡으러 갔어 아니 죄송한데 아니 나 손 잡으러 갔는데 민교 씨도 제 손잡이 잡고 있었어요 사교칙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바뀌어 나 분명히 토마토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던데? 너무 적극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게 더러워 더러워 그럼 지호 화장실 갔다 오는 건가요? 잠깐 나오시고 네 나오고 여 어쨌든 어떻게 나가? 가만히 생각할게요 이거 ESG 알고 이거 게임 시작하고 ESG 누르면 돼요 어딨다 아 재밌다 뭐라? 게임 나오시고 제가 다시 팔게요 이거 오케이 나오슨 네 민교 씨 경고입니다 그만 민교 씨도 그만 잡으세요 이건 뭐야? 와 이 게임 존나 잔인해 나가면 캐릭터가 터져 뭐예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지호? 지호? 공방도 있네 역시 역시 합방의 신이네 합방의 신 아 그거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알게 베이비 만식님의 게임 여긴가요? 어 나 들어오는 중 아 제가 초대할게요 네 아 오케이 야 들어오는 건 상관없고 좋고 좋고 어 저는 타요 들어가면 타고 들어갈게요 네 좋아요 저희 누구랑 팀이죠? 저희 일단은 제가 바로 돌릴게요 네 공방 뚫었습니다 자 제가 사다리 했는데 112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1팀 2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네 아 팀도 중요한데 오케이 야 디스코드 합쳐서 합시다 어차피 그 발 별로 안 물리는 거 같아요 네 오케이 자 갑니다 도전 도전 고마토 레벨 11이네 나 초대해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팀 정해졌습니다 초대해줘 어 우리 만식팀 좋아 나 짜왕팀이다 또 만식아 초대해줘 팀은 어떻게 됐나요? 초대 꺼 초대 꺼 자 말씀드릴게요 네 안식자이 민교 마토 대 성태한이 마왕타요 좋다 가보자 자 우리 교수들한테 여쭤 안식자이 확인 성태한이 마왕타요 오케이 김 민교 손잡이 부러뜨려줄게 진짜 아 진짜 나 잡지마 안 돼 우리 왕자 손잡이 부러뜨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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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세 봐야 된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우리 자 이만희 씨 안 들어오셨고 하유 아 저 초대 좀 초대했어요 백지석이 기력? 아 기력이 있구나 백지석 우리 팀 아니죠? 네 추방했고 크랙 지석이 그거 재밌어요 그거 하키 이런 거 하키 잠시만요 맵을 그러면 동물축구 동물하키 동물 위치축가 있는데 일단 랜덤으로 할까요? 아니면 타효씨가 말한 추첨해보랄까요? 랜덤으로 하죠 랜덤으로 하죠 랜덤으로 할게 그럼 랜덤으로 랜덤으로 저희 한 명 안 왔어요 네네 한 명 안 왔고 아 그래서 뛰다도 안 뛰어지는게 아니 알았어요 아니 왜 휴식중이라 뜨지? 아 휴식중이라 떠 안희씨 저 163907을 추첨해주세요 이만희께 방 나가봐 아 됐다 됐다 백지석 씨 또 왔거든요 아 지석 씨? 아니야 여기 신고 전화 전화시 왔고 네 지금 26분인데 딱 28분에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확인요 잠깐 물 떠오실 분 떠오시고 4대사는 아까랑 똑같은 건데 4대사인가요 그냥? 네 아 그니까 맵이 달라요 일단 음 어 맵이 달라서 아마 게임 그 시작하는 순간 관절자 왔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네 크랙 또 부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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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60만원이지 얘기면 우리 고릴라 하자 네 성태 형 우리 고릴라 어때요? 고릴라 아 오케이 고릴라 고 고릴라 고릴라가 힘 세 보이던데? 고릴라 세! 고릴라 세! 고릴라 세! 아니 고릴라가 힘 세! 저희도 고릴라 하죠 아니 근데 빈성은 아 핑크 고릴라 핑크 고릴라 있나요? 핑크 고릴라 있나요? 28분에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네 네 아 목 아파 아 리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안 나와 고전 미션 변신사 우리 팔 고릴라네 팔 고릴라 우리 다른 거 하자 나 귀여운 거 할래 나 귀여운 거 할래 맘대로 해 귀여운 거 어디 보자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좋아요 다 먹으셨죠 성태씨 오케이 고고 오케이 타현씨도 와셨고 네 다 왔죠 지금 우리 팀 네 고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러시고 슛 갑시다 이거 뭐야 젤리 사탕 옮기는 거 사탕 옮기는 거 잘하는 거 사탕 젤리 옮겨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네 포인트를 하세요 아니야 싸워야 돼 이거 이거 김민규 내가 마크할게 걱정 마 하지마 큰 젤리 큰 젤리 큰 젤리 큰 젤리 아 이런 식으로 요런 느낌으로 자기 기지 옮겨 자기 기지 오케이 오케이 자기 기지 옮겨야 돼 자기 기지에 이거 오케이 우리 고릴라 고릴라 저기 아니면 강아지 어때요 이거 없어 이거 돼지 잠깐만 돼지 있을걸 그만 난 얘 있는데 상어 돼지 있어요 돼지 있어요 거팔로 거팔로 이거요 거팔로 가죠 오케이 보팔로 보팔로 졸기다 보팔로 졸기다 보팔로 졸기야 오빠야 레디 보팔로 보팔로 형이는 용인데 용? 나도 용도 있어 용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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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공짜로 주는 거예요 청룡에 해가지고 뭐야 용이야 상어다 이거 어때요? 쥐 상어다 용이나 보팔로 하자 용 뭐야 안 바뀌어 괜찮아 우리끼리 우리끼리 공길라 정글 안 잡았어요 야 큰진리가 큰진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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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패 패 끄고끄고끄고 끄고끄고! 대학젤리! 패! 내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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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학젤리! 대학젤리! 옮기는 중! 옮기는 중! 패스! 패스! 어머니 할게! 어머니 할게! 초마촌님 때렸어! 다음은 누구야? 자이님! 야 우리! 야 어디야? 아! 같이 옮겨줘!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씩 옮기는 것도 크다? 아 씨! 큰 젤리! 방어전! 큰 젤리! 야 나도! 나도! 일로 가려! 일단 옮길 수 있는 걸 먼저 옮기고 아니 뭐야 얘는 지금! 문 열어! 뭔가? 이거 뭐야! 어딜가 우리!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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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저 죽여! 여기! 대학젤리 있어! 대학젤리 있어! 여기! 빨리! 대학젤리! 내가 여기! 대학젤리!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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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야 밀어! 빨리 레버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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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열었어요! 열어! 아니 열어! 레버 열어! 왜 안 열려! 반대로! 반대로! 아 던진 다음에! 뭐야 왜 안 열려! 왜 안 열려! 아니 대학젤리 빨리 일로 와! 가는 중이야! 대학!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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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대학젤리 점수가 몇 점인데? 많이 올라갔어 많이! 아 레버 쿨 있다! 이거 보니까! 아 이거 분업을 해야 돼! 대학젤리! 대학젤리! 레버 쿨했네! 이렇게 넣고 저거 하면 닫아야! 계속해봐! 계속해봐! 야 거기 문 닫아봐! 아니야 같이 가자! 던질 수 있어! 글로 가면 안 돼! 왜? 그거를 걸어넘기하지! 방해해! 돌아서! 야 대학젤리 방해! 대학젤리 방해! 대학젤리 방해! 근데 얘들아! 대학젤리! 빨리! 구명이 대학젤리 방해하면 되잖아!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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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커버 가려줘! 주고 있어! 커버 줘! 야 이걸 심해! 커버 줘! 커버 줘! 길바퀘 여기서 길바퀘 여기서! 커버 해줘! 내가 밀어냈어!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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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레버 레버 레버! 레버 레버 레버! 레버 레버 레버! 나이스! 그렇지! 1표 잘해 우리! 나도 들어가자! 한 번도 큰 거 나온다! 왜 염소아? 대학젤리! 어 잠깐만 이거 첫번째가 해드렸다! third 서 exceeds pink 뭔 딸입 influences 시키는다. ك 너무 limiting 아 그다음에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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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각자의 대학 젤리 미쳤다, 무슨 대화제에 맞추네. 대화제에 맞추네. 이게 팀워기지. 첫판은 연습게임이었고요. 네? 그런데 어딨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고. 연습게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7,4로 할까요? 7,4? 좋아요. 7,4 좋아요. 7,4로. 이거 4판 넘기는 건데 그거 상대팀 가서 레버 댕겨서 멈춰야 돼. 멈추기 해야 돼. 우리 팀은 제가 상대편 크랙플레이 할게요. 제가 분업을 잘해야 돼, 얘들아. 분업을. 이거 만식이 오빠가 견제 잘하니까 우리는 옮기자, 우리는 옮기자. 만식 커플이 있다고 우리가 타요가, 타요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견제할게. 나 이따 옮길게. 4판 넘겨, 앞으로. 나 꼈어. 나 꼈어, 잠깐만. 다리 휘었어. 아니 뭐야, 이거. 이리 와라. 먼저 가, 얘들아. 견제하러 왔어, 이 양반. 망사야, 이거. 왜 이렇게 끼면 안 돼? 아, 절로. 던져, 이 새끼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응, 안 던져져. 응, 크랙블레이야.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왕자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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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오케이, 갔다. 나왔어, 나왔어. 저 한 번 죽었어요. 내가 갔다올게, 내가 갔다올게. 어, 아니야. 갔다올게, 잠깐만. 아, 야, 잠시만. 죽었는데? 아, 부활해, 부활해. 이건 부활해. 간다, 내가. 레버 당겨, 레버 당겨, 레버 당겨. 나, 야, 왜 이렇게. 우리가 이기고 있다. 대박. 야, 죽었어. 됐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 뭐야. 아, 뭐야. 우리 집처럼 있어, 너네. 아니, 뭐야. 나 우리 팀이 있지 알았었고, 나. 여태 뭐해. 자연스럽게 있길래. 야, 잠깐만. 이게 뭐하는거야. 야, 상어 존나 잘해. 상어. 야, 제가 지금. 내 지구투자. 내 지구투자. 내 지구투자. 내 지구투자. 좀 나 죽이고 있어, 얘들아. 브레이크.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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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나 저기가 우리 레버를 멈췄는데? 우와아아아아아아아 덕탄도 땀데다 던지기 덕탄도 땀데다 던지기 덕탄도 땀데다 던지기 아니 뭐야 이거 덕탄 땀데다 던지기 아니 뭔데? 아아! 얼른 꺼져 멈춰 아아! 한 명 보랬고 난 손바 올릴게 난 보랬고 뭐야 부활 언제 해? 브레이크 계속 꽈받아줘야 돼 브레이크 이게 커버다 이게 크랩플레이다 에서 당겨 계속 안βα임 나 진짜 여기 난장판 피어오져 아 여기 주변에서 뭐야 여기 불태울게 야 우리 멈춘 중이야 진짜 걔 잘하고 있어 얘들아 아니 근데 두 명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지금 나를 혼자 하고 있다고 그거 넣어놔! 장어 구워버려 그냥! 우리 차는 지르기나 지금 구울대? 민규야! 우리 좋아 우리가 마빌게 얘들아 섬탐 옮겨! 옮겨 옮겨 옮겨! 야 지금 누웠어! 옮기지 마 이 새끼야! 옮기지? 옮기지 마! 옮기지 마! 아니 저거 강만식이 너무 잘해 옮기지 마! 내가 저장하고 땅 좀 집중 안하는 거! 옮기지 마! 해야지! 아 씨 x2 진짜야 얼마나 더 해줘야? 빨리! 형한테 더 해줘야 돼! 안 돼 잠깐만! 대박 당겨 강만식! 내 몸을 태웠어 가자 가자 나 존대 잘했어! 나 진짜 개잘했어 빨리! 工가이 나 미소가 깨버려서 민교야 괜찮아? 멈춰 던졌어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돼 상대를 기전시켜야 되겠네 야 만식이 좋았다 꺼져 박만식 죽여 만져 거의 따라잡았다 민교야 우리 석달아 야 갖다라 갖다라 우리 기지 하나 두고 다 따랐어 얘들아 다 따랐어 진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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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시켜 형 브레이크 커버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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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야 저 두아무게 우리 시키 왜 이래 이 시키 왜 이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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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커버해줘 저거 못 담기게 해야되는거 아니야? 얘들아 너 얘들아 너 얘들아 너 소모촌님을 때려 역차가 안 돼 역차가 안 돼 야이 제발 제발 다 외국이 민교야 브레이크 걸어놨어 다 죽었어 진짜 진짜 나 이거 개 이등으로 봤어 개 이등댔어 진짜 이 정도면 두 명 잡고 브레이크 걸고 야 나 시키다 왔어 이 시키야 4 1 아 이걸 3 3 와 이걸 역전해? 진짜 아니 김성태가 아니 아니 얘네 고릴라가 3명이 일을 하는데 아니 김성태가 우리 첫방 시켰다니까? 예예예예예예예 아니 성기형 잘해 오 잘해 너흥이 잘해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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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안에 게임해야 돼 게임 인기 동전먹는거임 게임할 때 잠깐 무적이고 그다음부터 쳐맞아요 근데 저거를 계속 우리팀이 할 수 있게 옆에서 방해하는 애들 죽여야 돼 아 성태오빠 막혀 안타야 돼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개새끼 어딨어 야 해봐 해봐 타요 잘가리 어서 게임 절대 못하쥬 보험만 해 보험만 해 보험만 게임 절대 못하쥬 게임해야 돼 애들아 게임을 해야 돼 아니 김성태 마크 강만식 해야 된다고 야 얘 어떻게 해두라고 아무것도 못하쥬 절로 빠져 저리가야 야 이씨 나 이 마크하고 있어 야 우리가 여기 비밀탱이 나 이 마크 중이야 아 씨 타요가 계속 우리 진짜 모를텐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이거 게임 못하게 해야 된다고 가서 게임 중 해봐 우리 게임 중 해봐 많이 먹어놨어 많이 먹어놨어 아니 김성태 마크 해달라고 강만식 아니 이거 때문에 아 여기 불이하다고 애들아 파란색 게임 아니 파란색 우리 팀 아니라고 빨간색 지키라고 빨간색 지키라고 빨간색 블레고라고 내가 여기 마크 중이라고 아니 빨간색을 지키라고 김성태 나 얘는 빨간술이라고 게임 내가 할 거야 너네 거 폭탄 죽는다 먹어야지 응 내가 할 거야 게임 나와 게임 못해 나와 게임 못해 나와 내가 하고 있어 얘들아 아니 야 강만식 성태 오빠 강만식 쪽이야 강만식 아니 김성태 저 아 아 아 아 아니 이만이가 나 계속 보고 있다고 나 강만식 릴 대 릴 마크 중이야 게임 해야지 아 게임 못해 아 나를 왜 아 나를 왜 아 나를 왜 때려 아 나를 왜 때려 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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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유야 막았어 막았어 형 강만식 강만식 오빠 그것까지 나를 올린 건 어떡해 아니 지금 이게 조진 잘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빠 강만식 마크해 강만식 형 저예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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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못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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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못하게 게임 못하게 아니야 게임 못하게 해야 돼 아야 그 뭐 ụ mó36 내가 기댈게 야 얘네 게임 못하게 얘네 아 강만식 생필ки 줄게 나 이거 나와줄게 아 ¡ör燈! 쩔! 배! 배! 배 아파 야 게임 못하게 빨리 아 나야! 우리 팀 게임해! 우리 팀 게임해! 야 우리 왜 이렇게 따라잡혔었는데? 게임하지 게임하지 야 야 게임 못하게! 아 게임하지 나와요 배세지 여기 가서 게임해 얘들아 게임해! 게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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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곧 부활 대가리 게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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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못하게 아 이반이가 안 돼 거의 다 먹었어 우리 야 한 번 더 게임하면 게임 못하게 해 그렇지 내가 릴대 릴 마크했어 아니 우리 조만의 파란색 게임자로 마크는 아무도 안했어 아니 이건 간만식이 그거 해야된다 내가 이반이가 나를 마크한다고 내가 한 번씩 릴대 릴 마크했어 아니 쟤는 저 파란색 게임기 못하게 해야 된다고 아니 그거 임지선이라고 임지선 우리 합의받아 나이스 임지선이라고 내가 릴대 릴로 마크했다 리 로직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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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네 아까랑 이게 뭐하는거야 젤리 찰어 아 이것도 넣는거야 아 임다이크 아 임다이크씨 강망진 마크 들어갈게 바로 우리가 올라가야해 파란색 우리가 이쪽 야 얘 패 어? 때리는데? 뭐야 이거? 황금 가방 주말이야! 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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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이거! 내가 챙겼어! 나도 힘성 잡아! 야 왕글! 황금 가방 때리라고 애들아! 우리 민규 꼬치하고 보자! 이리 와! 나 개새끼야! 황금 가방 때리라고!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못 열어주세요! 문 못 열어주세요! 문 못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이거 문 여는 게 아닌 거 같아! 이건 거 같아! 민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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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밀고 들어와! 민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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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민규야! 우리 기진 저기잖아! 근데 이거 왜 안건데? 아! 황금 가방 못 들게 하라고! 이거를! 아니다! 이게 뭐지? 이거 넘어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 중에서! 아! 나이스! 황금 가방 마크해! 여기 여기 여기! 황금 가방 들고 가! 내가 마크해줄게! 어!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거야! 왕금 가방! 이색 내려! 아! 다謂아! 지금어주세요! 문! 문! ılanikum Konigi2 문 좀 열 kilometres 아 나 진짱 따졌어 아 뭐야 어떡해 내려와 그 가방 반대방 열리네 반대에서 열어줘 아 아닌데? 열리네 상금 가방 화이팅 사람 때면 안 열리네 사람 때로 가 그냥 가방을 못 놔는다고 흔수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거기 아니야 빨간색으로 가 빨간색 저패 마크했어 마크 안돼 그거 들어가면 안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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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황금 가방 황금 가방 들고 절로 가야돼 쟤 좀 잘라도 야 죽여봐 얘 죽여봐 타현 좀 패해봐 타현 좀 패해봐 개구야 나 나 못둬었어 나 어디갔니 아 씨X 야 황금 가방 막으라고 저기 가면 안 된다고 아 쒔 됐다 그렇지 황금 가방 못 가게 하라고 이거 넣어 레일에 넣어 레일에 넣어 레일에 넣어 내가 넣을게 레일에 넣어 아 씹 놔 소리빙은 끝 한 번 보자 타현 좀 꺼지라고 여기 넣어 여기 넣어 씨XX 일로와 일로와 이 쓰레기 새끼들 우리 황금 가방 어딨어 어 여기 거의 다 들어갔다 넘데 넘데 아 잠깐만 거의 다 있네 싸우 빼야돼 빼 빼 아 잠깐만 저 그냥 우리 싸우고 있어봐 아인가?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나 여기 꼈어 꼈어 아 나와 아 뭐야 나 기다려봐 나 여기 꼈어 저 가방도 못 들여 딱 기다려 이씨 아 나 이리 와 이리 와 어떻게 하지? 죽여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방도둑들 다 어디갔어 이거 아아 이리 와 그렇지 눕혔다 아 씨발 내 몸으로 박힌다 모래가 봐봐로 이 하라방구야 가방 눕혔다 이 하라방구야 이 하라방구야 이 하라방구야 이 하라방구 어? 여기다 이 하라방구 싸쿠키 나 계속 말할거야 내 나 이 새끼야 뜯어봐 뜯어봐 야 이거야 너 필요한다고 애들아 그거 제꺼임 그거 제꺼임 그 제꺼임 가방 때리면 범죄임 그 제꺼임 그 제꺼임 야 사축빵 하하하하 잘가 황금가봐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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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가방에 살아 대가리 대가리 머리 안되지 안되지 눕는다 됐어 넌 틀렸어 아 잠깐만 개새끼 저기로 꺼져 황금가방은 어디간거야? 안보여 저기 있는거 아니야? 여기야 우리계지 오라고 얘들아 황금가방 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뺏어 얘들아 이거 막으라고 황금가방 좀 잡아 렛아 됐다 됐다 제이 형님 목박에 막아 못나왔어 아 못나왔다 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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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가방 맞으라고 너라고 너라고 나 머리 번뜨렸어 나 나 다할 수 있어 내가 내가 때렸어 아 아 아 잠깐만 여기서 이제 이라샤이만 레이리 안 돼 레이리 안 돼 레이리 안 끈가방 레이리 안 끈가방 레이리 안 끈가방 아 이라샤이 제발 어 야 주승이 뭐야 잡아 그래 잠시만 거기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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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거기로 못 들어가잖아 그냥 버텨 버텨 존버 안되겠다 아 아 아니 근데 우리 팀 왜 이거라도 죽였다 나 이거라도 나 이거라도 죽였다 열어열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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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차연이가 구치여 빨리 안가봐 대형대형 나오게 다 구치여 아 못갖고 하게 못갖고 하게 이렇게 때려 이렇게 때려 나 무쌍 중이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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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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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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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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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잡아야 돼 나 봐야 돼 얘들아 얘들아 우리 팀 쪽 도와줘 바람 쪽 도와줘 내가 혼자 두 칸 넣었어 하아 나 죽었다 우리 지금 황금 가방 온다 난 가방 어떻게 되는지 몰라 사운만 했어 crews called 민경uates ну 됐어 아 짜증나 나 못 일어나 나 나아가가! 황금가방 못놓고 웃기고 내가 2칸 나왔어 얘들아 혼자 종일 날아 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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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가슴! 잡아줘! 나 못 일어나! 아 뭐야! 아 노라고! 노라고! 토마토 노라고! 황금가방!! 황금가방! 황금가방 가게! ksam 삼겹이스! 이겹자! 와... 진짜 몇 명 죽였지? 개지말해 이만이 아 이 황금가방을 야 압싱이다 압싱 내가 진짜 존나 낼다 이따아! 혼자! 잘했어 이만희. 나 이거야! 상대 영희야. 어디서 죽는데 영희야 우리야! 끄기지 마라! 상대 나 어디 갔냐고 우리. 야 안희가 개많이 나왔어. 내가 10개 나왔어! 내가 10개 나왔어! 와 이만희 진짜 잘했다. 이만희 너가 개리했어. 와.. 진짜 잘한다.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투포안 하는 거야! 상대 기지 폭파 시키는 거야! 참고로 사람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하면 돼요. 사람도 넘어갈 수 있어요. 넘겨달라면 넘겨주는 거예요. 코달크 넘어가겠습니다. 코달크. 오케이. 나도 넘어갈게. 난 알려줘. 야 내가 알게 이번에 그러면. 강만식이 그거 마크해? 뭘 마크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 폭탄을 넘겨줘. 아 들고? 폭탄 다 들고. 응. 야야야야! 나 넘겨줄게. 나 넘겨줄게.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데 바다에 버릴 수도 있거든요? 가자. 반대로. 반대로 당겨. 반대로 당겨. 이 마리 잡아 넘겨줘. 가자. 자 나도 좋아줘.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괴물 등장. 뭐야. 뭐야 이거. 너넨 통제하겠다 이거. 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너네 통제 들어가겠다. 아 뭐야 이거. 이거 터지게 냅둬. 아 오케이. 이거를 바다에 던져. 아 바다에 던져. 아 바다에 던져. 아 바다에 던져. 뭐야. 뭐야. 강대 폭탄을. 트랙인데요? 얘들아 여기 교마토 와서 나 방해하고 있어. 아 정말? 너무 안 돼. runners. 하하하하 발자 나 까지. 아lift 발자. 가 redu. SRAMADUY. Twist. 두ze만들. 아! 보지마! 보지마! 잘가 바보들! 폭탄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우리 폭탄! 이제 죽여! 이제 죽였다! 폭탄 실지마! 실은 폭탄을 들고 근데 오빠 바다에 어떻게 넣는다? 바다에 들고 오른쪽 맞았어! 비교 안녕? 안 돼! 잠깐 죽여! 너 같이 폭탄이라 죽는다! 같이 나 주자! 나 좀 놔! 나 좀 놔! 나 좀 놔! 나 좀 놔! 나 납득해졌어! 어 미안해! 괜찮아! 이거! 우리 팀 4점! 우리 팀 4점! 좋은 건가? 좋아! 빨리! 나 죽였어! 던져줄게! 뭐야 나 죽었어? 탈 좀! 탈 좀! 안 돼! 고위 끝나간다! 우와! 얘들 탈 좀! 나 알지? 어 가자! 폭탄 하지마! 폭탄 하지마! 폭탄을 빼! 아이고! 폭탄 안 빼지네! 아니 이거 완전한데? 아 나 떨어졌다! 이거 하나만 해봐! 하나만 해봐! 자의야! 자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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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하나만! 던져! 아! 졌다! 던져! 아! 졌다! 그렇지! 아! 아! 아니 이게 부스딜이야! 아니 이게 폭탄 상대 거 한 열 개를 없앤 거 같은데 홈대! 홈대! 아니 이거 홈대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우리가 두 명이 우리 두 명을 계속했어 도전! 나이스! 홈대! 이거지! 이거지! 래버를 막아줘야 돼! 레버를! 아! 아! 개 못하죠! 개 못하죠! 찌릿찌릿! 공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끝날까요 이제? 네! 오케이! 아! 젠장! 이거 해줘! 아! 너무 재밌었다! 아!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다! 아! 일단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고! 네! 뭐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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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이거 뭐하는 건데? 뭐하는 건데? 이거 자꾸 가방 쪽에 넣어야 돼! 안 되지! 호호! 상대편을 넣는 거야? 몰라! 넣어봐 한 번! 자기.. 자기.. 상대편.. 상대편에 넣는 거 아니야? 쟤 반짝반짝 하났네? 아! 아이고! 아이고 미안! 야 우리 편에! 우리 편에 넣는 거래!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 우리 편에 안고? 아 우리 쪽에? 아 씨! 여기 가라! 여기야 우리 편이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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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편에 넣어야 된대! 어디가! 우리 편에 넣어야 돼! 우리 편에 넣어야 된다고! 여기 아니라고! 여기 아니라고! 여기 아니라고! 여기 아니라고! 잠만! 어! 안 돼! 아! 상대편! 아! 상대편에 넣는 거 맞네! 뭐야! 아! 어떻게 그렇게! 상대편이 맞네! 상대편이 맞네! 아! 상대편이 맞네! 자기 다 했어! 어! 다행히 해! 내가 넣어! 내가 넣었어! 넣었다! 좋았어! 좋았어! 뭐냐? 아 좋네! 아! 이런 거구나! 나한테 넣었어! 발차기! 발차기! 어! 절대로 들어와! 그대로 들어와! 그대로 들어와! 그대로 들어와! 형! 내가 들어와! 내 골기파 골기파!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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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였어! 해은이 죽빵을 안 때렸어! 내가 죽빵 존나 때리고 있어! 놔! 아! 아! 안 돼! 출발을 치고 있어! 차가스! 차야돼! 앞으로 던져! 앞으로 던져! 던질게! 빠질게! 어! 아! 나이스! 나 한 명만 막혀야겠다! 그 대답을 정했어! 내 발차지! 아! 진짜 하지 마! 왜요? 하지 말라고!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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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쳤어 내 발짝이 어제 겁나 아프어 가자마자 런플하면 안돼 오른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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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야돼 그냥 가야돼 우리 이렇게 안일어 나와 힘들어 나와 공격있다 뒤로 빡두 드리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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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메시 다운 이게 우리 당하는 중 메시 다운 어 야야야 이거 뭐야 아이고 아이고 콩이 지지직하다 야 잠깐만 사윤 단독 드리블 사윤! 사윤! 일단 던져놨어 앞으로 그냥 죽였어 대강이야 야 여자가 아아 크로치 와 성태형 미쳤다 방금 와 근데 발짝이 지렸다 와 이걸 먹었어? 이거 뭐 배가 마시고 오빠 떼놨네 오 나이스 와 개멋있다 이거 대박 하이라이트 지금 나와 하이라이트 지금 나와 내가 들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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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얘들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근데 꺼내자 꺼내자 수일게 수일게 어 미안해 미안해 꺼내 꺼내 얘들아 안 일어나 나 죽었어 야 그리로 가지마 이쪽으로 뒤로 패스해 뒤로 패스 아잉 미안해 마루야 괜찮아 간다 다 똑똑똑 김성태! 김성태! 아니 성태 진짜! 미쳤는데 방금? 다 때리면 뭐야? 다 때리면 뭐야? 이게 잡히야! 아 이거 동거리 수준을 차야겠어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들고 아 놔! 앞으로 던져! 그리고 뛰어! 가! 지달한다! 대인식으로 간다! 콩 어디갔어? 아악! 동거리 슛! 동거리 슛! 동거리 슛! 막막막막막막막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막아 막아! 동거리 슛! 우와! 김민교! 와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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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스 김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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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넣었어? 존나 재밌는데? 와... 다시! 한 번 더! 다시 간다! 아! 발사! 일로 오면 공을 잡고 일단 죽였어! 그립을! 죽여! 아! 한 번 더! 캣! 야 앞으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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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와! 내가 가져갈게! 나이스! 던져! 던져! 내가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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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발차기 발차기! 아악! 죽어버린다고 일어나! 잡아! 던져져! 던져져! 막아야돼! 나갖아! 점프킥! 내가 막았어! 점프킥! 그렇지! 튀겼다! 패스! 아니 이거 너무 궁금 점복킥 너무 힘들어 아니 우리 수민스터들 뭐하냐고 수민중고야 김민재 빙해! 깜민재 빙해! 오케이 내가 죽여! 점프킥! 내가 죽여놨어, 죽여놨어 정프킥 오지마 제발 오 간다 간다 점프 키바 아 공공공 와 이거야? 와 이게 들어가? 이게 됐어 드리블이 좋았다 좋아자 이민규 좋았어 좋았어 우리 해냈어 나는 어떻게 들어왔어 그 사람 막혀야겠다 그냥 꼴대로 들어가 견자이 토마토 꼴대로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꼴대로 들어가 내가 어떻게든 박아줄게 거기다 나와 이 새끼들아 꼴대로 들어가 아 아 저한테 잘돼 자 꾸핑 안 돼 죽였어 죽였어 공공공 잡아 얘들아 잡고 가 가 토마토 진짜에 가봅다 왈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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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쟌 왈쟌 너가 애 있어 널 견제해야 돼 아니 견제 질이네 너만 없어 내가 성태형과 죽방 때렸어 그래 점프킥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가 가 가 야 앞으로 던져 앞으로 던져 앞으로 던져 일어나 던져 야 얘들아 여기 몰아야 돼 몰아야 돼 몰아야 돼 몰아야 돼 이리와 몰아야 돼 몰아 몰아야 돼 몰아야 돼 앞으로 던져야 돼 던져 몰아야 돼 위험해! 위험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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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안 된다! 안 돼! 막았다! 단독 드리버! 던져! 던져! 나 수비 중 공 뺐어! 점프킹! 앞으로 던져놨다! 아무것도 없어! 우리 근데 아무도 없어! 던져! 던져서 여기 앞으로! 패스! 던져! 안 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던져! 달려! 시발! 나이스! 안 들어왔어! 안 돼! 공 나와! 공 들어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맞다! 나 먼저 안 돼! 죽여! 이런데 죽여!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던져! 패스! 패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았다! 좋았다! 괜찮아! 우리 공 게임 이겼잖아! 마지막에 이긴 사람은 이긴 거죠! 저희가 이겼고! 마지막에는 안 돼! 안 돼! 안 돼! 사진 좀 찍을게요! 안 돼요! 비켜주세요! 안 돼요! 비켜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이거! 나 가려워!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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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다들 너무 재밌었고! 다들 뭐야! 선배님 위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핫띠가 진짜 재밌었어요! 핫띠가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어? 맘만 볼래요? 맘만 볼까요? 1,000대! 2,000대! 2,000대! 뭐야? 다 하고 있어? 다 꽂어! 나갔어! 나도 나왔어! 이거? 이거 이렇게 발차기에서 부르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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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저한테 아마 그... 프리카의 쪽지 갈 건데 그거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참! 안 돼! 안 돼! 아! 시발! 안 돼! 안 돼! 안 돼! 팀 민규 막아야 돼! 안 돼! 안 돼! 경기 대도 경기는 계속된다! 2대1 뭐야? 경기는 계속된다! 골! 나이스 골! 야 시장 엄청 안 일어나냐! 하키 시디네? 하키 개재미있다니까? 슈트! 아 재밌었습니다! 아! 아 재밌었다! 방금 내가 팀 민규 막 갈게! 1대2야 그러면! 막아야돼! 막아야돼! 슈트! 그렇지! 그렇지! 응 이겼어!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다! 오빠 내가 달래자마자 점프할게! 오케이! 무조건 상대보다 먼저 차야되네! 갑니다! 오빠가 오빠가 차야돼! 오케이! 아! 차렸어! 야 가야돼! 막아야돼! 앞으로 찔렀어! 앞으로 찔렀어! 오케이! 안 돼! 민규님 일어났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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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차야돼! 나이스! 괜찮아 내가 있어! 차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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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넌 멀다! 앞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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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면! 야 다시 받아서! 앞으로 튕고기! 잠깐만! 막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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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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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로 뒤로! 아! 박지석 꺼져봐! 야! 지석아 나와봐! 야! 안돼 안돼! 가운데 못차게! 가운데 못차게! 가운데 못차게!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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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킥! 점프킥!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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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석이가 나를 찼어! 아니 좀 가봐! 아니 어떻게 왔지? 이거 왔어! 들어오더라구! 아이차! 우리팀으로 들어와서 등길해! 아 왜? 아 쟤 나름 재밌는 앤 줄 알았는데 어 나갔다! 점프킥! 아! 내가 김민규 막힐게! 안돼! 막카줄! 막카줄! 나이스! 김민규만 막으면 된다! 그래! 야 이거! 야 토마토 네가 뛰어! 내가 뒤에서 받을게! 먼저 뛰어서 킥해봐! 이거 한번 튕기는 걸 수비해야겠네! 안돼! 김민규 사비빵 뜨지않아! 야! 야! 아이차! 아 나와봐 얘들아 사비빵! 아 좀 꽂아봐 얘들아! 야 지금 맥국, 한국인인이었는데 방금은! 야! 아이차! 일로올줄 알았어! 가자! 다시 앞으로! 간다! 오케이 다이온! 아 좀 타요 꺼지라고! 타요! 타요 꺼지라고! 타요 꺼지라고! 간다! 야 좀 더 가자! 한 번에 간다! 야 얘 피해아라! 아 잠깐만! 아니 중국인 운병 뭔데! 아! 아니 김민규 중국인 용병 쓰지 말라고 용병 쓰지 말라고 중국인 뭐냐고 나가라고 중국인 안 되겠다 야 박진혁 트위빼 탑 탑으로 간다 중국인 나가줘 갑자기 직상이었다 아니 김민규 용병술 뭐냐고 아니 미안해 용병술 미안해 야 와 내가 발효볼게 안 나오는데 겟 아웃 플리즈 나이스 나이스 잘 차 나이스 잠깐만 아니 동팡저우잖아 아니 김민규 동팡저우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미쳤다 이거 이거 왜 잘하냐 나이스 괜찮아 우리도 개청자 용병 불렀다 3대3 개청자 용병 썼다 박지성 미친 간다 간다 킥 오우 쉣 어 이거 동시에 놓았어 3명 놓았어 아니 뭐야 가자 가자 아 놔 놔 놔 아니 이 새끼 보이다구 뭐라고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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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세훈이 그만 해야 돼 미친 미안해 아이커선 왔다 우리 우리 개청자 용과 왔다 우리꺼야 잠깐만 어떡하지 어 차버려 아 야 중국인아 좀 해봐 아 지적이 나만 때려 이 새끼 뭐야 어 오우 타 아 옆으로 튕진 다음에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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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게 시윗 안다다다다다다다다 안 prêt다 들어가 들어간 들어가 숟구 일단 옆으로 고구 나 나 나갔어 아 박지성 개멍도 좋아 여기로 가 왔다 포키! 내가 넣는다! 포키 빠에! 포키 좋아! 포키 좋아! 오케이! 자 이제 역자가 이끄해! 포키 빠에는 넣는다! 마인드 좋다! 어차피 거기서 못 본다! 내가 넣는다! 주먹 꽂네! 수렝! 여기서 기다렸다가 어! 다 넘어졌어! 지석이가 차고? 야 마크! 이따 옆으로 보내! 어! 내 모자! 아 씨! 옆으로 보냈어! 뛰어 뛰어! 아니 노라고! 노라고! 개새끼야! 노라고! 자! 어디야! 그렇지! 여기다! 불 꺼! 야! 야! 아니 노라고! 아니 노라고! 개새끼야! 제발! 제발! 야 너네 팀 용병을 너무 먹힐 뻔해! 자기가 넣는다! 지구 관리 좀 해! 아니 나만 데리고 해! 진짜! 잠깐만! 아 나 미치겠네! 아니 얘 뭐냐고! 우리 팀 용병 뭐냐고! 뭐하냐고! 뭐하냐고! 자기가! 무조건 대각으로! 그렇지! 어 뭐야 왜 저리로 튀어! 야! 가라 가라! 앞으로 쳐! 그렇지! 가 가 가 가! 아 오지마! 나 좀 내버려 둘라고! 우아악!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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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밀어! 앞으로 밀어! 슛슛슛슛슛! 내가 밀었어! 나이스! 뭐야 이 용 뭐야? 내가 골키빠 할게 그냥! 야 자자삼이야! 우리가 유리해! 가자! 마치기잖아! 내가 골키빠! 친구도 진력이야! 친구도 진력이야! 내가 골키빠 할게! 나 몸으로 막았어! 우리 자자삼이야! 야 박지성! 골키빠 줌! 골키빠 줌! 오 나이스 날렸다! 아니 얘 우리 팀인데 왜 우리 꼴대로 차가워!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뭐해? 우리 팀이 아님? 응 자자이 꼬이! 쟤 뭐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아니 도맡도 왜 우리 꼴대 해놓냐고! 도맡천 민교님인데! 중국인인가 봐! 아니 왜 우리 꼴대 해놓냐고! 니하오 니하오! 아 이거 7대1이야! 자! 오! 다 말렸어! 자! 밀어 밀어 밀어! 안돼 안돼! 안돼! 절로 차 옆으로 차! 가자 앞으로! 앞으로! 아니 앞으로! 아니 앞으로! 다행히! 가자! 아니 브리카 보여줌! 아 우리 팀이구나! 야 박지성! 용신아! 야 앞으로 차! 앞으로 잡아! 앞으로 잡아! 앞으로 잡아! 간다! 간다! 불 꺼! 아 교루텔리! 교루텔리 마무리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 확인! 매치 포인트 확인! 수레입니다! 나도 집중하자! 확인요! 오케이! 아 이거 패스 받을 위치에 잘 서있어! 이거 앞에 있는 사람이 달려! 중국인아! 중국인! 중국인! 그렇지! 다가가가! 중국인 가봐! 오케이 막았어! 위치 던져! 위치 던져! 지성이 개.. 안돼! 안 돼! 아니 지성이 개샌.. 아 씨.. 안 돼 제발 우리! 날 때리려고 그냥! 아니 지성이.. 내가 내가 막았어! 아니 이 개샌.. 어! 노라고! 아! 야 가자 옆으로! 아! 나 때리지마! 아! 나 때리지마! 어! 잡았어! 내가 골키퍼 좀! 나 골키퍼 할게! 나 골키퍼! 아니 박지성 치마 공을.. 아! 태블리! 우와! 이겼다! 뭐야! 방금! 아니 이거 지석이가 나만 때려! 우리 팀 자살건 뭐냐고! 자살건 우리 팀이야! 와 이거 재밌다! 아 뭐야 아니면 자살건.. 자기가 때렸구나! 아 태블리 드리블해! 오.. 오.. 아 진짜.. 오.. 결국 여기서도 이기고 말았군! 유랑샷!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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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켜! 나 어딨어! 기다렸다가 점프! 기다렸다가 점프! 아하하! 가자! 나 죽었어! 아 재밌었다! 끌게 끌게!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인정! 개웃기네! 아 아쉽다! 아니 지석이 이걸 어떻게 뚫는거야? 아니 근데? 아니 공방인가 봐 그냥 방향 헷갈려서 젤리랑 그런거 나 자살걸 존나 했었어 그런거 봐! 너 중국인 같았어! 중국인 같았어 중국이! 아니 젤리도 적티비 좀 더 열심히 하고 캐리어도 적티비 너무 큰일지 헷갈려서.. 웃기긴 했네! 엄청 웃겼음!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고생했어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확인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랜드토마트! 민규야! 어? 우리 이제 헤어지자! 내가 찬거다! 어 야 우리 랜드 하자! 랜드 없어 랜드? 랜드 하자! 랜드 하자! 아 재밌었다! 여러분들 헤이드 하자고? 아 나 근데 지금 현재 1시 13분 1분에 카톡이 하나 와있거든요! 어 와이프 체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가봐야될 때 여러분들 호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신비 아파트 취소 문제가 아니에요 어? 전화를 한번 해볼까? 일단 그러면 너무 서운하려나? 전화로 물어보면 너무 서운하려나? 전화로 물어보면 한번 가서 물어보고 올게 기다려봐 구화방님 100개 타요 돼지 바베큐 님 10개 헉 은하 처교 추정 님 10개 전보 뚱땡이 수입 더 푸른 심장 님 10개 사효보다 잘생긴 탑박이면 개추 인생사고동 님 10개 정보 이 돼지새끼 지금 방송 끄기 싫다고 느끼는 거면 개추 헬다이버즈 헬다이버즈 지금 하면 진짜 지옥 갈 수 있어 지금 하면은 정말로 그 지옥으로 다이빙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꼭 갔다 와야 될 듯 그 약간 눈치 보듯이 물어봤거든 어 많이 안 좋아? 약 사다 줄까? 했는데 어 방송 끈 척 하고 왔거든 더 푸른 심장 님 10개 진짜 꺼야 될 듯 하하하하하 자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 그 오늘의 말씀 드렸다시피 그 뭐냐 어 그 낮에 신비아파트 뮤지컬도 있고 제가 이번 주에 정말 하루도 모셨거든요 그리고 너무 일정이 빡세서 합방부터 해가지고 저 원래 주말에 쉬는 거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딱 하루만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이지만 어 뭐야 뭐 텐션 관리를 위해서 딱 하루만 쉬어갈게 어 뭐래 보자 또 오늘 여러분들 마왕 님이 세 키로 해준다니까 어 세 키로 이런 거 뭐 보시면 될 듯 제 빈자리는 또 제가 마왕 님 휴방 날 또 자리를 채웠듯 오늘 자리는 그 마왕 님이 또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 자희 자희야 다음에 같이 하자 다음에 나도 진짜 같이 하고 싶은데 지금 하면 나 지옥 가야돼 어 다음에 같이 하자고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에 봅시다 공지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이번 주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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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